왕의 여인 아홉 번째 이야기 장안가 밖이 분주하여 어오동이 문을 슬며시 열어보았다. 쌀이 대문을 지나 연희가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차림새로 보아 양반댁 자제임이 분명한데 무슨 연희로 연희와 신랑이를 벌이는지 의아스러웠다. 행여나 낭패를 볼까 몸을 일으키던 어오동이 다시금 주저앉았다. 혹시 모를 일이었다. 아직까지는 조심을 해야 할 것이었다. 오종년이었다. 이리도 고집이 쇄심줄일 줄은 미처 몰랐다. 거처를 옮겨 한시름 놓은 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연희는 갑작스런 오종년의 행차로 인해 기겁을 하고 있는 터였다. 니 정형대게 이리 박대를 하여도 된다 하더냐? 어찌된 일인지 소상이 이르지 못할까? 두고 보자니 너무하지 않더냐? 지금 니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냐? 니 특기가 변명이 아니다냐? 어디 한번 해보아라. 어찌된 연휴다냐? 아씨는 지금 상중이십니다. 오종년이 연희의 말에 화들짝 놀라고는 이내 미심쩍은 듯 다시 괴물었다. 보라? 상중이라였더냐? 참이더냐? 어찌 상중인 사람이 거처로 쉽게 옮긴단 말이더냐? 어느 분을 여의었다더냐? 니 말이 참이라면 심려가 크실 게 아니더냐? 비켜서라. 내 부인을 만나 위안의 말이라도 드려야겠구나. 아니 됩니다요. 지금 아씨께서는 몸재 누우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요. 샌내가 누구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때 딸이가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고 또 참고 기다린다고 말입니다요. 오종년이 연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연희는 얼른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오종년이 발끈하고 낯섰다. 거짓을 구하고 있음이야. 아니 그렇더냐? 어허이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다더냐? 비켜서라. 어서 비켜서라 하지 않느냐? 연희가 아니 된다 하며 오종년의 걸음을 막아섰다. 오종년은 눈을 불아리며 연희를 내리칠 기세였다. 그러다 생각을 바꾸어 낮은 대문 너머로 어우동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보! 이보! 부인! 그대의 아래것이 나를 우롱하였으니 이대로 돌아가진 못하겠소이다. 내 아래것을 대신하여 부인의 사주를 받아야 하겠소이다. 이보! 이보시오! 어찌나 목소리가 탁한지 절개 또한 없어 보였다. 그도 잠시 연희는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연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입술을 손으로 쥐어뜯다 못해 피를 보고 말았다. 연희는 고개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동정을 살피는 오종년을 잡아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쩜 저리도 가볍고 밉살맞은지 다시는 상종하기조차 싫었다. 연희는 그동안 오종년에게서 덥석덥석 무언가를 받아챙긴 자신의 두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사이 방문이 열리고 오우동의 목소리가 마당으로 향하였다. 연희는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다. 연희 너는 이리 오너라! 이 무슨 해교한 말이더냐! 당장 이리 오지 못할까! 연희가 마당을 향해 걸어가며 오종년에게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쇳내는 모릅니다. 분명 쇳내는 아씨의 근황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요. 두 번 다시 아씨를 뵐 수 없다고 해도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 자취한 일입니다요. 예, 아씨 갑니다요. 뛰어가는 연희의 뒤로 오종년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연희는 사태를 어찌 수습해야 좋을지 도통 아무런 수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오동을 마주하자 연희는 더욱 막막해졌다. 어오동이 방으로 든 연희를 향해 급히 몰았다. 어찌된 일이더냐! 대체 밖에 서 계신 분이 니더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분이 저러시는 게냐! 그것이... 그것이... 기어들어가는 연희의 목소리로 보아 심상차 났다. 연희는 어오동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였다. 아씨! 아씨! 인연이 잘못했습니다요. 아씨! 아씨! 한 번만 용서해 주셔요. 네! 인연! 아씨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확 죽어버릴 것입니다요. 연희야! 어찌된 연희인지 소상히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죽다니! 용서를 하다니! 잘못을 하였다니! 네? 네 혹... 혹 저분의 아이라도 가졌단 말이더냐? 아씨! 아씨! 아닙니다요! 아씨! 쇳내를 그리밖에 보지 않았습니까요? 쇳내도 지조는 지킬 줄 아는 연희입니다요. 눈물까지 흘리는 연희를 보고 어오동이 조급히 물었다. 어휴! 답답하구나! 눈물을 그치고 어서 말을 해보아라! 어찌된 일로 저분이 나를 보자 하시는 것이더냐? 연희야! 괜찮다! 너는 내 가족이니라! 가족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누굴 용서하겠느냐? 괜찮다! 어서 말해보아라! 연희가 눈물을 훌쩍거리며 어오동을 올려다보았다. 똑바로 눈을 맞추지 못하는 연희가 슬그머니 말을 이었다. 참이지요? 쇳내를 용서하실 거죠? 다시를 위해서 그랬습니다요. 2년 배운 것 없이 무지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올 줄은 예상치도 못하고 앞전에 거처를 옮기기 전에 저분을 알았습니다요. 그때 청풍 서방님 드시면 주신다고 장에 나가지 않았습니까요? 저작거리에서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어오동이 너무 놀라 연희의 말을 끊었다. 벌써 해가 바뀐 일이었다. 하면 저분이 그분이란 말이더냐? 한데 왜 아직도 남의 집을 기웃거리신다더냐? 그것이... 그것이... 아씨가 관하에서 새로 뽑아올린 기생인 줄 알았답니다요. 그래서 쇳내가 따끔하게 보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하여 2년을 못살게 굴면서 아씨를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내 사정을 말하지 않았더냐? 참으로 몹쓸 분이시구나. 어찌하여 저리도 경박한 행동을 하신다더냐? 아니, 두겠다. 내 어미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어오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연희가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아씨, 아씨... 왜 그러느냐? 연희야, 대체 내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바른대로 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도 앞으로 저분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 아니더냐? 도로 주저앉은 어오동을 향해 연희가 얼굴을 땅에 받고는 들릴 듯 말 듯 소곤거렸다. 잘못하였습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저분이... 저분이 아씨를 못 뵙는다면 상사병으로 죽는다 하여... 그리한다 하여... 쇠네는 아씨 소식을 조금씩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라 하면서 연희 너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이더냐? 지금 너를 보아라.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지 않느냐? 그게 다란 말이더냐?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찌하여 너 마저 내게 이러는 것이냐? 괜찮다. 말하지 않은 게 있음이야. 그렇지? 어서 말해보아라.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싫다고 싫다고 하였는데 나리께서 자꾸만 인연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니 처음에는 세뇌도 거절했습니다요. 바라는 것이 없으니 나리께서 아씨 몸보신이나 시켜주라며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어찌 된 일인지 짐작이 되었다. 어찌 연희만을 나무랄 수가 있으랴. 의심쩍아 하면서도 끝내 묻지 않았던 어우둥이었다. 결국엔 자신도 그것들을 넙죽넙죽 받아먹지 않았던가. 모두가 청풍이 전해온 것들로만 알았지 끝내 캐묻지 않은 자신이 아니었던가. 연희도 연희였지만 기어코 공경에 빠뜨린 청풍이 또다시 야속해졌다. 어우둥이 방문을 열었다. 벌써 오종려는 마당에 들어있었다. 어우둥이 공손히 말을 건네왔다. 드시라 하지는 못하옵니다. 연희를 대신하여 이 몸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어찌 보답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어우둥을 가까이서 대면한 오종련이 입을 쩍 벌리고선 바라보았다. 어찌나 민망하던지 어우둥이 고개를 돌렸다. 오종련은 군침을 삼키더니 이내 팔을 내져왔다. 아니외다. 그런 것이 아니외다. 보답이라니요? 당찬수이다. 네, 네 그저. 그대가 허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이요? 뭘 바라자고 그런 것이 아니외다. 흐흐, 이 실로 아름답소. 어찌 이리도 미색이 빼어나단 말이오. 연희에게 익히들어 알겠지만 나는 오종련이라오. 어우둥은 고개를 돌려 방 안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연희를 살폈다. 그러다 오종련을 향해 미소지었다. 말씀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하우나 인연, 처지가 이루하여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바느질을 다시 시작할 터이니 그때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지요.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됐어이다. 이리 가끔 얼굴이나 보여주시구려. 아니면 동무나 하는 게 어떻겠소. 그거 좋구려. 오우둥이 조소를 머금었다. 어찌하여 사내들은 모두가 이러하단 말인가. 용모가 추하지는 않으나 오종련의 얇은 입술이 가벼워 보였다. 가느다랗고 길게 찢어진 눈매가 조금은 야비한 듯 보였다. 풍채가 크긴 하나 틈직하지 못하여 보였다. 그야말로 믿음이 없어 보였다. 말은 차근차근 곱게 뱉고 있으나 성질이 급해 보였으며 그로 인해 조심을 해야 할 사람 같았다. 돌아가시지요. 저는 그 누구와도 동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학문을 하시는 선비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보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선비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애는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만 물러가시지요. 거절을 받으면서도 왜 그리 좋은지 오종련의 입술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종련은 다시 찾겠노라는 다짐을 마음대로 내려놓고 마당을 낳았다. 고집이 꽤나 있을 듯 하였다. 오우동이 방문을 잡아당기며 연희를 흘겨보았다. 너는 사람 보는 눈이 그리도 없더냐 이제 어찌한단 말이더냐 사람을 많이 대하진 않았으나 보아하니 불같은 성품이겠다구나.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더냐 저 선비분이 나는 두렵구나. 혹여 성에 차지하나 너와 나를 해야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무섭구나. 잘못하였습니다요. 잘못했습니다요 아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시에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여라. 알아들었느냐? 예 아시 큰일이었다. 값만 쓰고 도포를 걸쳤다고 해서 모두들 똑같은 양반이랴. 불안당 같은 소인배들이 천지였다. 또다시 수기홍씨에게 들어 침수를 하였다. 성종은 며칠째 수기홍씨의 처소로만 들고 있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바르르 떨고 있는 수기홍씨를 보았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짐승처럼 수기홍씨를 담아였는지 알 것 같았다. 짐승일 것이라 사람이 아닐 것이라 성종은 자신을 원망하며 수기홍씨의 처소를 빠져나왔다. 휘영청 달이 밝았다. 달이 밝으면 무얼 하겠는가 들길이 없으니 들꽃이 없으니 말이었다. 몹쓸 짓을 하였다. 성종이 수기홍씨의 불 꺼진 처소를 바라보며 잠시 속으로 용서를 빌었다. 성종이 강령전으로 들었다. 성종은 강령전으로 들자마자 등잔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 묻혀있고 싶었다. 아무것도 눈에 담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리 암울해하고 싶었다. 경이 드는 모양이었다. 방문을 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으로 귀신같은 경이었다. 고요한 사방에 호련이 나타나니 말이었다. 늦은 시각이구나. 어찌 알고 들었느냐. 내가 울적하니 그리하여 들었더니야. 어디 내 놈 얼굴이라도 보고 있자. 내 놈 얼굴이라도 마주하고 있으면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성종이 김내관을 들이려 하자 경이 아려웠다. 전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경이의 목소리가 낮으면서도 대단히 무거웠다. 성종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어오동의 소식을 전할 모양이었다. 형편없는 듯하였다. 어오동이 쉬고 있는 묘가 형편없는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한 차례 또다시 다가올 자신의 무너짐을 필시 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경의 배려에 성종이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경은 말을 잊지 않고 성종의 물음을 기다렸다. 아니 기다리는 듯하였다. 어찌 물어야 할지 성종은 착잡하였다. 경의 입을 통해 어오동의 불쌍함을 안쓰러움을 참아 들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해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깊은 밤이었다. 성종이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꺼내었다. 네 놈이 그리 뜸을 들이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의 소식을 물어 모양이구나. 그리... 그리 형편없더냐. 그리도 형편이 없더냐. 전하...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여러 대관들보다 돈독한 정을 나누기는 하였으나 경이 저리도 조심스러운 적은 처음이었다. 성종이 경을 달래였다. 괜찮다. 어차피 지난 일이지 않더냐. 모두 묻지는 못하였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느니라. 헤매지 않을 것이니라.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니라. 어서 말을 해보아라. 전하, 감히 묻자오니 부인을... 부인을 그리도 사모하셨나이까. 감히 아려오니 사내들의 마음이란 몸이 가는 것으로 따르지 않사옵니까? 감히 청컨대... 무더시 없어서... 하하하하... 니놈이 참으로 나를 웃기는구나. 맞다, 그래. 사내들이란 몸이 가는 것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지. 하나, 경아. 내가 호기심으로 보이더냐. 나를 그리보았더냐. 하긴... 이 구중궁궐 안에만도 열두 명의 여인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 그래서 내가 부인을 탐한 것이 호기심으로 비쳤더냐.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지 않았더냐. 섭섭하구나. 네 놈이 나를 그리 생각하니 화가 나는구나. 무엇이더냐. 네가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랬을 터. 무엇이냐.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더냐. 괜찮다. 다 버릴 것이니라. 그리 가슴에... 가슴에 묻을 것이니라. 그래도 경이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성종의 조바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성종이 경을 향해 난생 처음으로 위험을 내보였다. 네가 감히 이 나라의 군왕인 나를 고역하는 것이더냐. 어서 말을 하지 않고 뭘 하는 것이냐. 고짓 없이 소상히 이르라. 역시 경이었다. 다른 대신들로 치자면 흠칫 놀랐을 것을. 한쪽 무릎을 꿇은 경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경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부인은... 부인께서는 살아계시옵나이다. 뭐? 뭐라? 무엇이라? 성종이 상체를 휘청거렸다. 과히 충격이 컸던지 이마를 손으로 내리짚으며 다시 되물었다. 네... 네 지금 무엇이라 그랬느냐? 무엇이라 그랬느냐? 부인께서 살아계시옵나이다. 성종이 보류를 박차고 일을 섰다. 무엇부터 풀어야 할지 무엇을 어찌 풀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성종이 이리자리 우왕좌왕 하였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이었다. 그도 아니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단 말인가?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의복을 갈아입어야 할 것이었다. 아니었다. 대체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였는지 따져야 할 것이었다. 아니었다. 경이 거짓을 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일단 경부터 족쳐야 할 것이었다. 성종이 강령전 안을 정신없이 방황하다 도로 자리에 앉았다. 경이 네가 무엇이라 하였더냐? 다시 한 번 일로 보아라. 뭐라 하였더냐? 부인이, 부인이 살아있다니.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있다는 것이더냐? 아니다. 살아있다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앞장서라. 어서 길을 나서지 않고 뭘 하는 것이더냐? 아니다. 일단 의복부터 갈아입어야 할 것이니라. 상공을 드려야겠다. 아니다. 어찌, 어찌 살아있다는 것이더냐? 네가 귀신을 본 것이 아니더냐? 네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더냐? 전하 구정하시옵소서. 구정하라니. 네 놈이 보기엔 내가 진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정령. 정령 부인이 살아계신단 말이더냐? 네 눈으로 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말해보아라. 어서. 경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듯 보였다. 대체 무슨 말을 꺼내려고 저러는지 성종은 애가 탔다. 경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경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성종의 심장을 내려앉게 하였다. 전하, 부인께서는, 부인께서는 전하를 위하여 그런 것이옵나이다. 전하의 안유를 걱정하여 스스로 물러나신 것이옵니다. 하온이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심이 부인을 위하는 것이라 사류되옵나이다. 부인을 가까이 하신다면 부인께서 공경에 빠질지도 모를 일이옵나이다. 청컨대 전하, 부디 부인의 심중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성종이 큰 소리를 내며 경의 말에 반박하였다. 아니라니, 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구나. 어찌하여 부인으로 하여금 내가 욕을 본다 하더냐. 어찌하여 나로 인해 부인이 화를 입는다는 것이더냐.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니라. 내 무엇이 두렵단 말이더냐. 누구더냐. 누가 감히 내 뒤를 밟아 부인을 찾았더냐. 어찌하여 이 나라의 군왕인 내게 그런 방자한 짓을 하였다더냐. 내 심증이 가는 곳이 있느니라. 내 생각이 맞더냐. 경이 끝내 입을 다물었다. 성종도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밝힌다 하더라도 딱히 모를 죄목이 없었다. 경이 호흡을 위장하여 답답함을 쓸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딱하였다. 어찌 지낼 것이며 어찌 밖으로 내어놓을 것이며 어찌 책임질 것인지를 묻고 싶었다. 그리 꼬집어 물어 더 이상의 폭풍을 맞고 싶었다. 어진 분이었다. 성종은 분명 역량이 뛰어났고 훌륭한 임금이었다. 차마 입으로 닮지 않아도 알 것이라 그리 믿었다. 경솔치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곧 평정을 찾을 것이라 경이 애써 여기였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성종에겐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중전 윤씨의 폐위 문제였다. 그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시간은 충분하였다.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을 찾을 것이었다. 성종이 입을 열었다. 말투가 피곤했으며 충격이 심한 듯 하였다. 물러가라. 물러가서 쉬도록 하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말고 부름을 기다리라. 예 전하. 경이 물러갔다. 성종의 눈이 경의 흔적을 쫓아 움직였다. 경의 못다한 말을 어림잡을 수 있었다. 입을 함구하기는 하였으나 경의 눈빛이 나머지 말을 뿜어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본다 하여 달리 변할 길이 없었다. 늘 그리했듯 밤손님일 뿐이었다. 궁 안으로 들일 수도 없는 문제였다. 태강수 이동에게 소박을 당하였다고는 하나 종친의 본실이 아니던가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오후 동이 크게 다칠 것이었다. 자신은 어떠한가 아무리 임금이라고는 하나 견제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용상의 자리까지 위태로울 것이었다. 백성들이 없다면 왕이 존재할 수가 없으며 대간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다.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하나 그 또한 허락되지 않았다. 이 나라의 군주가 아닌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순 없는 노릇이었다. 참으로 한심하였다. 참으로 한심스러웠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이리 놓기에는 너무나 절절하였다. 차마 놓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 성종에게는 열리지 같은 사랑이었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야 할 것이었다. 일단 중전윤 씨의 폐위 문제부터 해결지어야 했다. 무슨 일인지 어오동의 생사를 듣고 나니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날 눈녹듯 녹아내렸다. 화기가 가라앉고 차분함이 스메다. 따뜻함도 스메다. 부부의 여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리 참다. 그래도 놓지 못할 보급품이라면 그리움이라면 부부의 인연일 것이었다. 애써 뿌리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참다. 참다. 그래도 어오동을 향한 절절함이 고갈되지 아니하면 인정할 것이었다. 막막하던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듯 하였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숨을 쉬고 있다 여기니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심장이 부풀어 올라 한없이 뛰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불쑥불쑥 환영처럼 떠오르던 어오동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를 쥐었자 상상하여 보아도 떠오르지 않았다. 보급품이 절실하였다. 더더욱 절절하게 어오동이 그리웠다. 성종이 떠오르는 해의 기운을 바라보며 나즈막하게 혼잣말을 하였다. 내가 잘못하였소이다. 내가 이 몸이 그대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소이다.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참으로 바보구려. 참으로 바보 천치구려. 어찌하여 못난 나를 위해 그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를 위해 그대를 버렸단 말이오. 어찌하여 나를 위해 그대를 희생시켰단 말이오. 그것도 어두웠거늘. 어두워서 꽃 한 송이 제대로 피워내지 못하는 곳이었거늘. 하물며 그럴진데 어찌하여 더 어두운 곳으로 숨으셨단 말이오. 정녕 이 몸이 몹쓸사람이외다. 나쁜놈이외다. 어찌하여 그대보다 나를 더 위하시였소. 어찌하여 얼마나 힘겨웠소. 얼마나 힘들었소이까. 내 그대를 다시 찾는 날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다. 다시는 그대를 힘들게 하지 않으리다. 얼마나 여유였을꼬.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였을꼬. 허약한 몸이 얼마나 시달렸을꼬. 죽을 날을 받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전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자신까지 위협한 어워동을 끝내 용서할 수 없었다. 부부인 신씨의 말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만 같았다. 하나 거짓으로 초상까지 치르지 않았던가.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이건만 성종의 언행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대체 어떤 유물이기에 전하께서 저리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냐. 내 이것을 너무 쉽게 보았음이야. 내 결단쿠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섣불리 쑤셔놓은 벌집이었다. 일이 이렇게 겹치지만 않았어도 빠져나갈 방도는 있었을 타였다. 중전윤씨가 또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벌써 사모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드린 찰나였다. 감등이라니. 하! 감등이라니. 이 나라의 국모를 숙이나 귀인으로 감등한다. 대체 이것들이 나를 어찌 보고 그딴 망설을 지껄이는 것이야. 죽으라는 소리나 매한가지지. 내 두고 볼 것이야. 원자가 세자가 되고 이 나라의 보위를 이어받아보라지. 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야. 내 이것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고 말테다. 하! 감등이라. 차라리 폐비를 만들라고 하지. 내가 폐비가 된다 하더라도 원자가 지켜보고 있음이야. 하늘 무서운 것도 모르는 위인들 같으니라고. 내 어떻게 해서든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벌써 아래 것들로 내명부가 떠들썩한 일이었다. 소용정씨의 위세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교태전으로 문호를 뜨는 후궁들 또한 성의가 없었다. 그러기를 여러 날 중전윤씨의 폐위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인수대비와 한명유가 중전윤씨를 폐위하려 작당하였지만 결국 무마되고 말았다. 중전윤씨의 폐위를 강력히 주장하였던 성종이 의사를 바꾼 것이었다. 한바탕 술렁이던 편전이 잠잠해졌다. 중전윤씨는 구사일생으로 폐비의 운명을 피한 것이었다. 이웃구 성종이 어명을 내렸다. 궁안의 수기 및 군기를 맞는 좌부승지와 내금위 금군들이 교태전으로 들이닥쳤다. 초상집 분육이었던 교태전이 시끌벅적거렸다. 중전윤씨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였다는 것을 익히들어 알고 있었다. 중전윤씨가 교태전 앞마당으로 걸어나와 좌부승지의 명을 받았다. 하나 중전윤씨의 행동거지는 전혀 기가 죽어 있지 않았다. 고개를 지켜든 것이 중전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그대로 묻어났다. 중전윤씨가 좌부승지를 뒤로하고 내금위 금군에게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무슨 일이더냐? 무슨 일로 감히 교태전을 막았었더냐? 이어 좌부승지가 어명을 아뢰었다. 어명이오 부부인 신씨는 작첩을 빼앗고 사모리는 교형에 처하고 사비는 장 일백대를 때려 변방고을에 종에 붙이도록 하라. 못들하느냐? 죄인을 잡아드려라. 좌부승지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금군들이 사모리의 팔을 낚아채었다. 중전윤씨가 두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다. 교형이라니 내 나인이 무슨 중죄를 지었다고 처형을 한단 말이더냐? 당장 그 손도를 놓지 못할까? 하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터였다. 좌부승지의 말을 따르자면 감등이나 패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의 타당한 재물이 있어야 할 터였다. 바로 사모리였다. 사모리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목숨을 내놓아야 함이었다. 삼복이긴 하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사모리의 입을 영구히 막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였다. 사모리가 중전윤씨를 향해 애굴붓거라 하였다. 마마 중전 마마 소인을 살려주옵소서 마마 소인을 살려주시옵소서 마마 중전 마마 중전윤씨가 울부짖는 사모리를 달래였다. 그리하지 않고 행여나 사모리가 입을 뻥끗이라도 하는 시에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내 너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사모리아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여라. 내 전학 일로 너를 꼭 살려내고 말테다. 이대로 널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알아들었느냐. 마마 중전 마마 소인 이대로는 억울하여 죽을 수가 없사옵니다. 마마 중전 마마 소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소인은 그저 마마 께서 시끄럽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더냐. 조금만 기다리라 하지 않았더냐. 조금만 기다려라. 내 너를 꼭 살릴 것이니라.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도록 하여라. 끝내 사모리가 금군에게 끌려 교퇴전을 빠져나갔다. 중전윤씨가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는 좌부 승지를 노려보았다. 좌부 승지가 중전윤씨를 향해 또다시 아류았다. 전하께서 근신하라 이러셨사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 달리 명을 내리실 때까지 중전 마마 께서는 교퇴전을 나서실 수 없사옵나이다. 신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나이다. 좌부 승지가 교퇴전을 나서자 중전윤씨가 갑분숨을 내쉬며 화를 억물렀다. 어찌 보면 천만다행인 일이었다. 하지만 생모인 부부인 신씨의 직첩이 회수되지 않았던가. 중전의 자리에 남아있긴 하였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림과 다름없었다. 오른팔과 왼팔이 잘려나갔음이었다. 내통할 사람이 모두 없어졌으니 조용히 죽어지네라는 소리였다. 대놓고 계집질을 할 모양이었다. 자신의 수족을 잘라놓고 보란듯 탐할 모양이었다. 중전윤씨가 주먹을 내리꽂으며 소리쳤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지요. 그리해보세요. 신첩의 눈에서 피 눈물을 쏟게 하시면 전하께서도 그리 될 것이옵니다. 암요. 그리하여 보소서 절대 절대로 신첩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두고보라지요. 두고보시라지요. 중전윤씨의 독백이 어찌나 컸던지 김상공이 그 소리가 새어나갈 세라 구슬주렴 사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더 이상 날뛰지 말라는 소리였다. 산송장처럼 교태전에서 가만히 죽은 듯 지내라는 뜻일 것이었다. 은혜를 베풀었으니 갚으란 뜻일 것이었다. 철진한 주풍선 신세였으니 중전윤씨는 절치부심하였다. 일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결심하였다. 성종의 사랑을 읽긴 하였으나 이 나라의 국무가 아니던가 권력을 이용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일단 수족들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가까이 있는 이로부터 천천히 아주 서서히 성종과 어워동의 목을 조르리라 다짐하였다. 밤길을 걷고 있었다. 봄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꽤나 쌀쌀하였다. 오늘따라 다니던 길목이 더욱 황망한 듯 하였다. 경이 긴 검을 가슴에서부터 허리까지 품고 앞장서고 있었다. 걸음을 빨리 떼고 있었지만 군뱅이가 따로 없었다. 성종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이었다. 어워동을 어찌 대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어찌 대면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산목숨을 끊어가며 자신의 안유를 위해 숨었던 어워동이 아니던가. 그런 사람을 어찌 살펴야 할지 복잡하였다. 부딪혀야 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부딪혀 얼굴을 보아야 했다. 그리고 보듬어 주어야 했다. 뼛속 가득 사무쳤을 오해를 풀어주고 쓰다듬어 주어야 했다. 옛말에 전생에 200번은 만나야 길에서 웃기시나 한 번 스치는 인연이라 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백년가약을 맺지 않았던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 인연이란 말인가. 쉽게 놓일 끈이 아니었다. 이리 쉽게 잘려나갈 인연의 줄은 아닌 듯하였다. 하지만 벌써부터 두려웠다. 자신을 내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의 애가 탔다. 경이 어워동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성종이 경을 불러세웠다. 경아 길이 다르구나. 어찌하여 다른 길을 가는 것이더냐. 부인께서는 거처를 옮기셨나이다. 이쪽이 옵니다. 이리 걸음을 하시옵소서. 성종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섰다. 경도 걸음을 멈추고는 성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치물하였다. 마음을 다잡으면 또 다른 것이 발목을 붙잡으니 어찌 해야 할지 다시금 까마득해졌다. 거처까지 옮긴 걸로 보아 어워동은 확구부동 할타였다. 끝내 모습을 비추지 않는다 하면 어명이라도 내릴 작정이었다. 아무리 어워동이라지만 한 나라의 임금인 자신의 어명을 고역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왜 이다지도 마음이 무거운지 모를 일이었다. 왜 이다지도 걸음에 무쇳덩어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힘겨운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했다. 오우동에게 오우동에게 자신은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닌 그저 지아비일 뿐이었다. 오우동에게 있어 자신은 그저 청풍일 뿐이었다. 그리 원하고 그리 맞이하였다. 서방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정겨웠던가 어명도 헛된 것이리라. 오우동에게만은 한 지아비이길 바랄 뿐이었다. 청풍이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오우동에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어명이라니 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성종이 혼잣말을 했다. 빌어야지. 정안이 된다 하면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야지. 암 그리해야지. 내가 큰 잘못을 짓지 않았던가 용서를 빌어야지. 빌면 될 것이야. 용서해 줄 것이야. 경하 내가 부인께 들면 너는 모습을 감추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서지 말도록 하여라. 알아들었느냐? 아니다. 차라리 멀리 가있도록 하여라. 그 편이 더 나을 듯 싶구나. 그리하여라. 내 오늘 부인께 무릎을 꿇을 것이니라. 무릎을 꿇고 부인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빌고 또 빌 것이니라. 그러니 그리 알고 물러가 있도록 하여라. 부인도 내 진심을 알아주실 게다. 내가 호기심이 아니었으며 부인께 욕을 보이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실 게다. 아음 꼭 그리 그리해 주실 게다. 알아들었더냐? 비가 올 것만 같구나. 어서 길을 서두르자. 껌껌한 어둠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성종의 가슴에 스미였다. 그것을 안고 걷는 성종의 가슴이 한껏 북받쳐 올랐다. 헐헐 나는 기분이었다. 가벼웠다. 날듯 가벼웠다. 경이 안내하여준 어둠의 새로운 가처는 볼품없었다. 담이 나자 안이 후원하게 들여다보였다. 쌀이 때로 엮어 만든 담과 대문이 넓지 않은 지방 곳곳이 성종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부엌 옆에 작은 방에서 호롱불빛이 새어나왔다. 분명 어둠일 것이었다. 성종의 가슴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죽었다고 믿었던 어둠이 아니었던가 끝내 보지 못할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던가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며 모김에게 만들었다. 뛰어들어가고 싶었다. 달려들어가 껴안고 싶었다. 그러나 심정과는 달리 선뜻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종이 조심스레 사리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었었다. 찬바람이 휑하니 불어닥쳤다. 춘우가 내릴 모양이었다. 성종이 어동을 쉽사리 부르지 못하고 연희의 이름을 대신하여 불러보았다. 연희야 연희게 있더냐 내가 왔느니라 연희야 청풍이 왔느니라 네가 좋아하던 청풍이 왔느니라 연희야 연희게 있더냐 쥐죽은 쥐죽은 고요하였다. 너무나 고요하여 어동이 방문을 열고 나선다면 홀령으로 착각까지 불러일으킬 것만 같았다. 성종이 다시금 연희를 불러댔다. 연희야 내가 왔느니라 이 청풍이 왔느니라 연희야 연희야 성종은 애가 달았다.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러다 방문이 열리며 기가 죽은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마당으로 내려와 성종에게 무릎을 꿇었다. 머리가 흙바닥에 닿을 듯 연희는 고개를 깊숙이 파묻고 입을 열었다. 상감마마 이 야밤에 오인일이십니까요? 청풍이 허리를 굽혀 연희를 일으켜 세웠다. 왜 이러는 것이냐 이러지 마라. 연희 너마저 왜 이러는 것이더냐. 내가 왜 상감이더냐. 나는 청풍이니라. 니 그러지 않았더냐. 청풍 서방님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이러지 마라. 내 정령 이러면 내가 미운이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연희는 작은 어깨를 더욱 움츠리며 성종의 눈을 피하였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많이도 변해 있었다. 여전히 연희는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전에 밝고 씩씩하던 활달하던 연희가 아니었다. 주눅이 들어도 단단히 든 모습이었다. 성종이 어우동의 방을 향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부인 보호 부인 내가 왔소이다. 청풍이 왔소이다. 그러니 제발 문을 열어 나를 좀 봐주시구려 부인 그제야 연희가 고개를 지켜들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희가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상감마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쇳내는 도통 모르겠습니다요. 아시는 아시께서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요? 상감마마 부디 이러지 마시옵소서. 성종이 연희를 향해 다독거렸다. 괜찮다. 그리할 것 없느니라. 일어서라. 내 말하지 않았더냐. 나를 그러지 말라고 말이다. 나는 청풍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그리하지 마라. 부인 께서 안에 계시더냐. 많이 서운하셨던 모양이구나. 많이 아파하셨던 모양이구나. 많이 괘씸해 하셨던 모양이구나. 이 청풍이 왔는데도 문을 열지 아니하니 이 청풍이 왔건만 쳐다보지도 아니하니 말이다. 부인 부인 이보 부인 청풍이 왔소이다. 그대의 서방인 못난 청풍이 왔소이다. 문을 좀 열어보 내가 들어가리까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 했는지 그대는 아시오. 내가 왔소이다. 참고 또 참고 이리 왔소이다. 그대의 뜻을 왜 모르겠소 이까 하나 이리 놓을 인연이 아니었소 이다. 이리 끊어질 연이 아니었소 이다. 그러니 부인 문을 열고 나를 좀 봐주시구려 부탁이 왜다 내가 이 청풍이 그대가 아파 골골 하는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며 잘 살았는지 한번 보시구려 한번 봐주시구려 그대를 그리 보내고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었는지 달려 나와 나를 때려 주시구려 뛰어나와 나를 마음껏 두들겨 패 주시구려 자 이리 나와 내 가슴을 마음껏 때리시구려 부인 부인 연희가 고개를 다시금 조아리며 성종에게 힘없이 아뢰었다. 그만 돌아가시옵소서 아시께서는 아시께서는 모든 것을 털었다 하셨사옵니다요. 그러니 제발 그만 돌아가시옵소서 상간마마 남들이 볼까 두렵사옵니다. 또 어떤 이가 해코지를 할까 두렵사옵니다. 우리 아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들 이러시는 것이옵니까요. 마마 가해서도 저희 아시를 떼버려 두시옵소서 상간마마로 인해 우리 아시 참말로 죽는 꼴을 보셔야겠습니까요. 그만 돌아가시옵소서 어서요. 연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성종은 연희의 울음과 동시에 난감하였다. 연희의 울음과 말이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고 안쓰러우면서도 딱하였다. 걱정스러웠다. 성종이 연희를 달래였다. 말투가 한없이 포근하였다. 그러면서도 낭낭한 것이 예전 청풍의 목소리였다. 그치어라. 울음을 그치지 못할까? 괜찮다. 누가 감히 부인과 너를 해안다 하더냐.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이제 그 누구도 부인과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약조하마. 그러니 울음을 멈추어라. 그리고 연희야 내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느니라. 아니다. 그만두자꾸나. 오호 울음을 그칠하지 않았더냐. 조청이 없으니 무엇으로 연희를 달래누. 국감도 없으니 무엇으로 연희를 달래누. 그만하여라. 이제 되었다. 다 잘 될 것이니라. 내 정풍이 오지 않았더냐. 괜찮다. 괜찮을 것이니라. 내 다짐하마. 성종이 연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어보였다. 연희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그제야 성종의 눈을 바로 보았다. 여전히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었다. 연희가 성종의 뜻을 다시 한번 다짐받으려는 듯 물었다. 참말이지요? 참말로 샌네와 아씨를 지켜주실 것이오? 그렇죠? 말이라고 하느냐. 내 꼭 너와 부인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 심리하지 마라. 괜찮다. 이제 되었느니라. 이젠 괜찮을 것이니라. 그나저나 연희야. 아씨는 어떠하시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였을까. 부인 이제 그만 노여움을 부시고 나를 좀 보오. 나를 좀 봐주시구려. 부인 내가 잘못하였소이다. 내가 잘못하였소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좀 들이시구려. 봄비가 내리려는지 쌀쌀하 외다. 이러다 이 몸이 곧불이라도 걸리면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소이까.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좀 봐주시구려. 연희 마저 나서 오우동을 부추겼다. 아씨 아씨 청풍 서방님께서 드셨습니다요. 아씨 서방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들으셨죠.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요. 서방님께서 쇳내와 아씨를 지켜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요. 아씨 아씨 목목부답이었다. 오우동의 어떠한 음성도 숨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성종이 결국 오우동을 향해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내비쳤다. 좋소이다. 그대가 화를 푸실 때까지 예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오 에다. 밤을 지새워서라도 내 그대의 화를 풀어뜨릴 것이오. 그리하여 그대의 비통함을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몇 날 며칠이라도 일이 있을 것이오. 그리하여 그대의 얼굴을 볼 것이오. 그대의 숨소리를 들 것이 외다. 그대의 비통함을 풀 수만 있다면 내 목숨 인들 못 내어 놓겠소이까. 괜찮소이다. 그리 화를 내어도 괜찮소이다. 자 그럼 이몸은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겠소이다. 긴 밤이 심심치 않도록 간혹 그대의 아리따운 목소리로 신하 읊어주시오. 그럼 오늘은 그것으로 만족하리다. 성종이 피식 웃고는 걸음을 물리어 마당으로 향했다. 연희 앞에서 웃긴 하였으나 큰 소리를 치긴 하였으나 변치가 않았다. 굳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끝끝내 미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성종이 차가운 흙바닥에 가부자를 들고 앉았다. 연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쓴 웃음을 지우며 앉아있는 성종을 두려워하고 연희가 급히 방으로 들었었다. 어찌나 성급히 들었던지 집신 하나가 방으로 먼저 들어와 있었다. 방문을 다시 닫고 부랴부랴 말을 꺼내려던 연희가 도로 입을 다물었다. 오우동이 한쪽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연방 울음을 참고 있었다. 눈물이 국물이 입을 막고 있는 손등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오우동의 나머지 손이 허벅지를 사정없이 핥히고 있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리고는 방을 나와 사리대문을 났었다.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자니 환장할 것만 같았다. 또다시 비익조의 망각에 휩싸여 이번엔 자신이 죽을 지경이었다. 마른 하늘에 몹시 빠른 빛이 번쩍였다. 번개가 지더니 천둥이 울렸다. 추누라 하기엔 그 여파가 너무나 줄기쳤다. 빗줄이 어찌나 거세게 내리치는지 성종의 갓이 찢어질 정도였다. 갓을 타고 내려온 빗물들이 도포를 적시고 바지 저구리를 뚫고 들어갔으며 대사해가 진흙탕으로 인해 물들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경이 흠칫 걸음을 하려다 물러섰다. 기왓장 사이로 떨어지는 낙순물이 요란하였다. 방 안에서 어워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이 매어 쉬어 있었다. 돌아가시옵소서 소첩을 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옵소서 부디 부디 그만 돌아가시옵소서 돌아가시란 말씀이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소첩을 이리도 독하게 만드시는 것이옵니까 어찌하여 소첩을 이리도 매정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옵니까 돌아가시옵소서 제발 돌아가시란 말씀이옵니다. 어워동의 목소리가 한없이 떨리고 있었다. 보지는 않았으나 울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어워동의 애통한 목소리 사이로 비가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내리는 비는 어워동의 눈물일 것이었다. 성종이 어워동을 향해 큰소리로 말을 건네였다. 큰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면 내리는 비가 방해를 할 것이었다. 제대로 어워동에게 전달시켜주지 않을 것이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대를 독하게 만들다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소이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대가 모를 리 없을 터 이러지 마시오. 부인 청풍이요. 나란 말 이외에다. 나는 나를 아무것도 하니 이외에다. 나는 청풍일 뿐 이외에다. 그대의 지압일 뿐 이외에다. 부인 나를 좀 봐주시구려. 기다릴 것이 이외에다. 그대가 그 고운 얼굴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소이다. 그리하지 않을 것이오. 내 진심을 알아주기 전까지는 예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 이외에다. 부인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 그대가 그리워 무슨 짓을 한 줄 이나 아시오. 내 그대가 그리워 내가 정령 무슨 짓을 한 줄 이나 알고 있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소. 그대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 허허하고 텅빈 속을 채우기 위해 짐승이 되어야 했소이다. 짐승이 말이오. 하나 그대의 빈자리는 차지가 않터이다. 너무나 커. 너무나 커서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터이다. 부인 부인 보시라 하지 않았소이까. 그대가 우장육부를 도려내는 고통 속에 내가 얼마나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냈는지 보라 하지 않았소이까. 나를 좀 봐주시오 부인 아니 볼 것이옵니다. 다시는 다시는 서방님을 아니 볼 것이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옵소서 부디 창컨대 소첩을 그냥 두시옵소서 전하께서 이러시면 소첩 차라리 혀를 깨물어 자진이라도 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옵소서 성종이 눈을 감았다. 세찬 비가 들이닥쳐 눈물을 씻겨주었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비로 인하여 눈물을 감출 수가 있으니 말이었다. 성종이 다시금 눈을 떴다. 그리고는 방문을 향해 큰소리로 말을 건넸다. 좋소이다. 그리하시오. 네, 내 손으로 직접 그대를 거두겠소이다. 기다릴 것이오. 예속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오. 하오나 부인 그리하지 마시오. 제발 부탁이니 그리하지는 마시오. 나를 위하여 이 못난 나를 위하여 그대가 그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소이다. 사모하지 않았소. 그대도 나를 사모하지 않았소이까. 그리하지 마시오. 차라리 멍성마리를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시오. 몰매를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시오. 죽는 것이 왜 두렵겠소이까. 하나 그대를 못보는 것이 더 그것이 더 무섭고 두렵소이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 왜다. 그대가 나를 보아주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 왜다. 이리 벼락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 왜다. 성종이 자세를 고쳐 허리를 더욱 꼿꼿이 세워 앉았다. 또다시 천둥이 지나갔다. 어우동이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저리 두면 안이 될 것이었다. 어우동이 벗은 발로 뛰어나가 성종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울부지 잤다. 돌아가시 없어서 제발 돌아가시란 말씀이옵니다. 소첩을 그리도 은혜하신다면 진정 소첩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어찌 모르시 옵니까. 소첩이 대로 죽는 꼴을 보셔야 전하께서 시원하시겠 사옵니까. 이러지 마시 없어서 이러지 마시 없어서 소첩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령 소첩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야외 있었다. 하얀 소복을 차려 입은 어우동은 낯빛과 의복 색이 같아 보였다. 어찌나 창백하던지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 발그스름 하던 볼은 빗기 안 없었다. 붉었던 입술이 군데군데가 갈라져 딱지가 앉아 있었다. 자그맣고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성종이 어워동의 볼을 감싸주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게 다 무엇이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리 야위였소 이까? 이 몹쓸 사람으로 인해 이게 다 무엇이오?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이오? 어찌하여 이리 지내셨 이까? 보란듯 살아야지요. 이 몹쓸 사람은 있고 불안듯 잘 먹고 잘 자고 했어야지요. 이게 다 무엇이오? 성종이 어워동을 껴안았다. 빗물에 젖어버린 어워동의 치마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앙상함을 더욱 드러내고 있었다. 성종이 품 안에서 어워동을 다시 떼어내었다. 그리고는 작은 얼굴과 어깨와 머리를 정신없이 매만지며 쓰다듬었다. 두 사람의 애틋함이 하늘에까지 동하였는지 비는 계속하여 그칠 기미가 없어 보였다. 어디 보오 어디 보오 미안했소이다. 미안했소이다. 이리 살아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고맙소이다. 내 내 다시는 그대의 고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리지 않도록 할 것이 왜다. 꼭 그럴 것이 왜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오우동이 성종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아니 되옵니다. 두 번 다시 걸음을 하지 마시옵소서. 소첩은 소첩은 서방님을 전하를 용서치 않을 것이옵니다. 무얼 하셨습니까? 제게 무어라 하셨습니까? 거짓은 구하지 않겠노라 그리 약조하지 않으셨사옵니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제게 거짓은 구하지 않음하라고 그리 약조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소첩 아려옵기 황공하오나 이젠 전하를 메실 수가 없사옵니다. 그리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전하를 두 번 다시 뵙지 않을 것이옵니다. 전하를 전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옵나이다. 돌아가시옵소서 성종이 어우동의 두 팔을 잡아채웠다. 그리고는 어우동의 눈빛을 되찾기 위해 흔들어댔다. 부인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정령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르시겠소이까 이러지 마시오 제발 부탁이니 이러지 마시오 부인 소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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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마음속에서 전하를 지웠나이다. 소첩에게 더 이상 전하는 없사옵나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대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이다. 내 다시는 그대를 아프게 하지 않으리다. 그러니 이러지 마시오 어우동이 성종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빛엔 비웃음이 반이었고 절망이 반이었다. 어우동이 또다시 고개를 돌리며 살차게 말하였다. 어찌 지키신단 말이옵니까 어찌 소첩을 지키신단 말이옵니까 서방인께서는 이 나라의 군왕이십니다. 소첩은 어떻습니까 소첩은 왕실의 종친녀이옵니다. 한데 어찌하여 전하께서 소첩을 지키신단 말이옵니까 종친의 아녀자를 우롱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 받으시려고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소첩이 관계라도 되오리까 그리하여 궁중에 큰 잔치에 나가 춤이라도 추오리까 전하께서 사냥이나 온천을 다녀오시면 어가행렬 앞에서 노래라도 하오리까 그리하여 전하의 곁에 머무르리까 어찌 전하께서 소첩을 지키신단 말이옵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이었사옵니다. 소첩을 놓아주시옵소서 소첩 그저 한 지하비를 모시며 평탄케 살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사옵니다. 소첩이 소첩이 전하의 곁에 머문다면 이는 집더미를 껴안고 불길 속으로 뛰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옵니다. 돌아가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소첩을 찾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인연에게 베풀어 주실 유일한 것이옵니다. 오우동이 진흙탕 바닥에서 일어섰다. 치마자락이 온통 탁한 황토빛으로 물들어있었다. 오우동이 온몸으로 비를 받아내며 다시금 싸늘이 말을 이었다. 인연이라 하시옵소서 옵니까. 전하께서 이리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전하와 소첩의 인연은 제 서방님께서 정풍 서방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날 그날 이미 끊어지고 말았사옵니다. 전하와 소첩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어찌하여 전하와 소첩이 인연이 될 수가 있겠사옵니까. 전하와 소첩은 전하와 소첩은 친족일 뿐이옵니다. 종친일 뿐이옵니다. 아뢰없게 황공하오나 전하와 소첩은 인륜을 어겨 싸옵니다. 아무것도 가슴에 담아놓지 않을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뱉은 모든 말들은 불경지설이라 새길 것이옵니다. 허망하고 간교하며 믿없지 못하다 그리 새길 것이옵니다. 돌아가시옵소서. 어우동을 붙잡고 있던 성종의 손이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그리고는 성종이 망부석처럼 굳어 앉아만 있었다. 보다 못한 어우동이 집을 나섰다. 성종을 뒤로하며 입을 틀어막고 눈에 힘을 주었다. 그리 걸어나왔다. 갈라진 입술을 깨물며 튀어나오려는 통곡을 참으며 걸어나왔다. 입안이 온통 피비린내로 진동을 하였다. 온몸이 망나니의 칼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듯한 고통이었다. 죽을 만큼의 고통이었다. 안기고 싶었다. 안겨서 원망하며 그리 풀고 싶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돌보아달라. 그리 말하고도 싶었다. 하나 자신은 어찌됐든 간에 성종이 무사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리 쫓겨나 화전이라도 읽으면 다행일지 몰라도 성종은 나라의 임금이었다. 쫓겨난다 하더라도 대관들이 가만 놔둘 리 없었다. 영모를 운운하며 결국 사사둘 것이었다. 그리 될 일도 없었다. 성종은 누가 봐도 군왕의 자질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왕은 하늘이 내린다 하지 않았던가 자신이 성종의 곁에 머문다면 성종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 자신을 버려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버려야 했다. 어호동의 등 뒤로 성종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부드럽기 그지 없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두려움이 새어나왔다. 나를 이리 두고 가지 마시오. 두렵다 하지 않았소이까. 인륜을 저버렸다 하시옵소. 그대와 나는 각자 가지고 있던 신분을 버리고 그리 만났던 게 아니었소이까. 맞소이다. 인륜을 저버렸다 하나. 그대를 사모하는 이내 마음은 어찌 하란 말이 더이까. 부인 나를 이리 두고 가지 마시오. 이리 그대를 놓을 수는 없소이다. 부인 부인 어우동이 귤을 틀어막으며 빗길 속을 내달렸다. 반길 꽃 하나 없는 길을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차 모른 채 방황하였다. 얼마나 그리 헤매 어떤지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우동이 버드나무 기둥을 붙잡고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였다. 아씨 어우동의 어깨 위로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다. 어우동이 벌건 눈을 떠 올려다보았다. 갑상이었다. 갑상도 비에 흠뻑 젖은 채 어우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러움이 더욱 북받쳤다. 갑상이 어우동을 감싸안고 일으켜 세웠다. 굿불드십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 가셔서 쉬도록 하십시오. 육신에서 기운이 빠져나갔다. 갑상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기긴 하였지만 안겨가는 것이나 매한가지였다. 걷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웠다. 어우동은 그렇게 갑상과 같이 굳은 빗속을 걸었다. 미리 불을 지펴놓았는지 방안에 흥기가 돌았다. 좁은 방에는 갑상이 글공부를 하는 작은 연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상막한 벽에는 갑상의 도포가 대나무에 잘 걸려있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자 갑상이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는 듯 무명천을 내밀었다. 어우동이 천을 건네받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고마울 곳 없습니다. 그러니 편히 쉬세요. 아시께서 불편하실 테니 연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곧 돌아갈 것입니다. 연희는 연희는 지금 집에 있지 않습니다. 갑상이 어우동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쭉이 시작하였다. 비로 인하여 어우동의 의복이 윤곽을 따라 잘싹 달라붙어 있었다. 갑상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자 어우동이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리긴 하였으나 몸을 감출 수는 없었다. 빗물이 떨어져 갑상의 이부자리를 모두 적시고 있었다. 어우동의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하였다. 버려야 했다. 성종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버려야 했다. 자신을 버려야 했다. 어차피 온전해질 수 없는 운명이 아니던가. 그것만이 아니었다. 성종의 말처럼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외로웠다. 미치도록 허망하였다. 어우동이 갑상을 향해 입을 열었다. 나를 품고 싶습니까? 나를 가지고 싶습니까? 이미 한 사내를 맞아들인 몸입니다. 그래도 품고 싶습니까? 나를 품으세요. 나를 좀 품어주세요. 아씨 그리하지 마십시오. 왜 청길낭 떨어지로 걸어가시려는 것입니까? 이건 아씨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리 몸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잊혀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청길낭 떨어지라 하였습니까? 제게 더 이상 남은 길은 없습니다. 도련님도 마찬가지겠지요. 나를 위헌답시고 언젠가는 내 몸을 이 껍데기를 탐하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나를 품으세요. 나를 품으세요.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몸도 한낱 육정에 불타는 사내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우둥이 갑상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오우둥이 눈에서 강렬한 무언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섬뜩한 것이었다. 오우둥이 갑상을 향해 소리쳤다. 나를 품으라 하지 않았더냐? 나를 품으란 말이다. 어서 어서 나를 품으란 말이다. 갑상이 오우둥의 시선을 피하지 아니하고 같이 주시하였다. 갑상의 눈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갑상이 오우둥을 부서질 세라 힘껏 껴안았다. 오우둥은 눈을 감았다. 갑상이 오우둥의 목덜미를 정신없이 핥기 시작하였다. 메말라버린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미안함이었다. 오우둥은 갑상과의 성교에서도 쾌락을 쫓고 있었다. 근본이 탕기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근본이 음탕한 여인의 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갑상이 온 힘을 다해 마지막을 가하는 듯 하였다. 이윽구 갑상의 몸이 바르르 떨리더니 움직임을 멈추었다. 갑상이 오우둥의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천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새벽을 그리 보내고 있었다. 오우둥이 일어나 옷을 여미었다. 갑상도 오우둥을 따라 일어나 앉았다. 방을 나서려던 오우둥이 고개를 비스듬히 돌리고는 말을 건넸었다. 내게 무책임하십시오. 나를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이리 살 것입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남녀간의 행위가 이리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남정래의 놀이개가 되어 그리 살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젠 내가 사내를 거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을 깡그리 잊으세요. 나를 가까이 하신다면 해를 입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일을 모두 잊으세요. 은혜를 갚았다 여길 것입니다. 나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련님께 은혜를 갚았다 여길 것입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젠 내게 마음 쓰지 마세요. 영영 뵙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보게 두겠지요. 하나 도련님과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남남일 뿐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편유 쉬세요. 갑상위 돌아서는 어우동을 향해 팔을 뻗었다. 하지만 어우동을 잡기 위해 뻗었던 팔만이 맥없이 내려앉고 말았다. 어우동이 방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쌀이 대문을 빠져나가는 듯 하였다. 갑상위 두 팔을 바닥에 짚고는 자신을 원망하였다. 끝내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창하게 날이 밝았다. 성종은 벌써 궁으로 든 모양이었다. 성종이 앉아있던 마당에는 새벽 내내 내린 빗물로 인해 말끔해져 있었다. 언제 들었었냐는 듯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선 어동이 오열을 하였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였다. 무슨 짓을 저지르고 돌아왔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지난밤 성종이 들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이더냐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인연의 발자 이리도 박복할 수가 있단 말이더냐 어찌하여 흥무하는 일을 품는 것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큰 죄를 짓는 일이란 말이더냐 그것이 그리 큰 죄가 될지 큰 위가 알았단 말이더냐 서방님 서방님 저를 잊으셔요 더러운 인연을 잊으셔야 합니다 저를 잊으셔야 합니다 꼭 꼭 그리 하셔야 합니다 인연 인연 이리 살아 사타구니가 닳고 닳아도 균염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방님께서 소첩을 버릴 수만 있다면 꼭 그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인연 목숨이 지지리도 길지 않는 이상 서방님을 꼭 기다릴 것이옵니다 소첩 소첩이 먼저 가서 꼭 서방님을 마중 나갈 것입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소첩을 흠모하였나 이까 이게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령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단 말입니까 오우동의 동국이 집안을 가득 애워 쌌다 연희가 마루에 걸터 앉아 눈물을 훔치었다 맑게 갠 하늘이 또다시 어둑해지기 시작하였다 어워동의 한탄과 함께 하늘마저 울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때이른 소낙빛처럼 우두둑 비가 떨어졌다 내리는 비와 같이 어워동의 오열은 그칠 줄을 몰랐다 꿉꿉한 흙내만이 연희의 코를 간지렸다 여러 날이 지났다 그날 후로 성종에게선 이렇다 할 기별도 없었다 하지만 어워동은 내심 괴로웠다 환양질을 한 것처럼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중전윤씨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짜증을 내었다 교퇴전에 갇혀 지낸지가 얼마이던가 그 마음 오죽하랴 수족들도 잘려나갔으니 대놓고 자신의 속내를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쓸만한 아이를 고르던 중에 향희가 눈에 들어왔다 벌써 향희는 자신의 첫 임무를 잘 완수하였다 부부인 신씨의 서찰을 무사히 궁으로 들였다 성종의 발걸음이 다시 오우동을 향하고 있다 하였다 어찌 보면 잘된 일이었다 잘만 이용한다면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도 해결이 둘법하였다 성종과 궁 안의 여러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으니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차피 오우동은 상대가 성종일 뿐 중친에게 노란한 격이 아니던가 아주 사내들의 성적인 놀이갯감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렇다면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인해 생명을 연명하지 못할 터였다 스스로 자결시킬 유량이었다 제 아무리 음란한 계집이라고는 하나 한두 사내가 아닌 여러 사내들에게 돌림을 당한다면 무슨 낯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랴 아주 썩 좋은 계책이었다 제년도 사람이라면 그리 살고 싶지는 않을 테지 지주가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얼마나 애통하였을까 흥 진창길에서 나뒹굴고 그리 왔을 테지 얼마나 애틋하였을까 한나라의 군주가 그깟 계집년 하나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라니 두고보라지요 내 그리도 사모하는 그년을 직접 죽이게끔 만들고 말 것입니다 압니요 꼭 그리 만들고 말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도 그리도 사모하는 그 사람을 직접 처형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두고보세요 어디 그때도 그년을 괴어 간도 쓸게도 다 빼어주나 두고보라지요 신첩 꼭 두고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첩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달랠 것이옵니다 중전윤씨가 화려하게 금박이 박힌 비단치마를 움켜잡았다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 파르르 떨리며 웃고 있었다 중친중에 천하의 한량을 찾아야 할 것이었다 불안당같이 제멋대로이고 계집질의 사족을 못쓰는 그런 위인으로 찾아야 할 것이었다 왕의 친인척들 모두가 대부분 그러하였다 벼슬길을 쉬쉬하니 딱히 재미를 볼 일도 없었다 여러 군들이 시화를 즐기거나 기생들을 꾀차고 폭류를 즐길 뿐이었다 보쌈을 해야 할 것이었다 또다시 왕실의 종친에게 희롱을 당하니 그 지옥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중전윤씨는 생각만 하여도 둔쾌하였다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가라앉는 듯 하였다 중전윤씨의 시원함에 부채질까지 동원해줄 손님이 들었다 오후 내내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이었다 중전윤씨의 계획에 큰 힘이 되어줄 사람이었다 김상궁이 중전윤씨를 향해 아뢰었다 중전마마 내시부 상선어름께서 드시옵사옵니다 어서 몇이세요 중전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내시부 상선이라 함은 종이품의 관직이었다 환관의 으뜸인 상선이 교태전으로 들어 중전윤씨에게 이해를 갖추었다 늘 성종을 가까이서 지키는 어른이었다 성종이 보유에 오르기 전부터 지켜보았던 상선이었다 중전윤씨가 상선을 향해 점잖게 입을 열었다 이리 상선을 뵙고자 한 것은 달리 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전마마 청이라니요 당치도 않으시옵니다 감히 신이 무슨 재주로 중전마마의 청을 들어드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상선께서는 전화를 가까이서 포필하시지 않습니까 내 오늘 상선을 부른 까닭은 전화의 안위를 살피고자 함입니다 그런 것이라 하오시면 신이 잘못된 듯 하옵나이다 신이 어찌하여 전화의 안위를 살필 수가 있겠사옵니까 신은 그저 전화를 가까이서 외시는 것 외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지한 늙은이일 뿐 하옵나이다 자글자글한 주름이 이마 가운데로 잠시 물리었다 머리를 조아리며 중전윤씨의 눈치를 살피미었다 중전윤씨는 더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상선을 향해 말을 건넸다 아닙니다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선께서도 아시리라 봅니다 전화께서 미행이 자지시니 상선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러나 이내 자리를 잡고선 중전윤씨의 말을 경청하는 듯하였다 중전윤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발이 빠른 것이 소문 아닙니까 벌써 아래 것들이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상선께서도 누군지 아실 것이라 욕입니다 그리하여 되겠습니까 이는 상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실의 일이 아닙니까 전화께서 큰 화를 입으실 것입니다 네 사람을 시켜 전화를 외시었다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후궁으로 드리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선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친의 부인이 아닙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중전윤씨가 진심어린 낯빛을 하며 상선을 향해 애석해 하였다 상선은 눈을 내리깔고는 쉽게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다 중전윤씨가 중전윤씨가 다시 말을 꺼내었다 전화께 아뢰지는 마십시오 심기가 오죽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 전화를 메시었다는 그 사람은 아니 될 것입니다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종부시에 들어가고 대신들이 알아보세요 전화께서 무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상선께서 말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선께서도 지금 제 말을 믿지 못하겠지요 하나 두고 보십시오 조만간 전화께서도 후회를 하실 겁니다 더 크게 후회하시기 전에 상선께서 막으셔야 합니다 아직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한 듯 하시니 시의를 조금 두세요 상선께서 막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화를 외신은 상선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신이 어찌 전화 얘기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상선께서 누구십니까 누구보다 전화를 가까이서 살피는 어른이 아니십니까 나는 압니다 누구보다 상선께서 전화를 아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 타이르세요 상선의 말이라면 들으실 것입니다 나를 이리 멀리 하시니 그 사람의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하나 아니둘 일입니다 그 사람은 행실이 너무나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전화께서 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전화를 위함입니다 행실이 좋다 하여도 이는 아니둘 일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막으셔야 합니다 상선은 상선은 딱히 이렇다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중전윤씨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어느새 상선은 중전윤씨의 말에 동주하여 고개를 조심히 끄덕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상선께서 전화를 살리시었습니다 그리하셔야 지요 암요 전화께서도 언젠가는 상선과 신첩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겁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나는 후궁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단장을 하라 일러야 겠습니다 지치고 허하실 것이 아닙니까 아직 궁에는 어린 후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를 성심껏 매신다면 곧 잊으실 겁니다 암요 이 나라의 군왕이 아니십니까 어쩌다 그런 사람에게 발목을 붙잡혔는지 참으로 딱하십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만 물러가 보세요 상선만을 믿고 있을 물러가도록 하겠나 이다 상선이 교태전을 나섰다 교활한 늙은이일 것이라 내심 벼르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늙은이였다 늙어 단순하기 짝이 없었으니 성종을 절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었다 상선도 눈에 가시 이긴 마찬가지였다 아무쪼록 상선이 성종의 바지까랑이라도 붙잡아야 할 것이었다 중심을 보이며 진심으로 막아야 할 것이었다 중전 윤씨는 그가 잘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제 다음 일만 성사시키면 되었다 서찰을 적어 향이에게 건네주면 끝날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미인 부부인 신씨가 알아서 일을 처리할 터였다 미색이 아주 출중하고 남자 홀인은 기술이 말이 아니라며 그리 소문을 넣어야 할 것이었다 그래야지만 사내들이 침을 흘리며 달려들 것이었다 급히 서둘러서도 안이 될 것이었다 부부인 신씨가 못 믿었긴 하였으나 중전 윤씨는 달리 손을 내밀 만한 곳이 없었다 연희가 출타를 집을 비웠다 집에 머물면 자신과 함께 우울해 할 것이었으니 오후동에게는 그것이 더 나았다 어둠이 밀려왔다 또다시 밤이란 것이 찾아들었다 종일 밝은 대낮 같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면 성종이 들지도 못할 것이며 마음에서 더 빨리 밀어낼 수가 있을 것만 같았다 갑상 또한 걸음을 하지 않았다 닷새가 지났건만 예전 같으면 두어 번 들러 살폈을 것을 그리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참으로 다행이라 여겼다 갑상을 떠올리니 미안한 마음이 더욱 가졌다 그때였다 남정래의 기침소리가 마당에서 기척을 내뿜고 있었다 성종이 들지는 않았을 터였다 그날 그리 매정하게 뿌리쳤으니 들리가 없었다 이윽구 외관 남정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탁한 목소리로 보아 오종년인 것 같았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부인 지나가는 자의 걸음을 했소이다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들렀으니 문이나 열어보 난찬 일이었다 해가 넘어갔건만 어찌하여 아녀자의 집에 함부로 드는 것인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았다 어워둥이 문을 열지 아니하고 말을 받았다 오늘은 그만 물러가시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선배님께서 드실 자리가 아닌 듯합니다 그만 물러가시지요 오종년은 어워둥의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이내 잠잠하였다 하나 그것은 어워둥의 착각이었다 오종년이 연예를 찾아 이리저리 살피다 방으로 성큼 들었었다 혼자 계시었으니까 하하하 연희가 집을 비운 듯 하구려 심심할 토이니 연희가 올 동안 말똥무나 하시는 게 어떻소 무리한 사람이었다 난데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서더니 자리에 앉았다 어워둥이 인상을 굳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종년을 쏘아보았다 이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어서 일어나시지요 남이 볼까 두렵습니다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오종년이 재미있다는 듯 어워둥을 보며 실실거렸다 갑자기 음산한 기운이 스쳤다 어워둥이 저고리 구름을 손으로 가리며 방을 나서려 했다 그러자 오종년이 재빠르게 일어나 한쪽 발로 어워둥을 막았었다 어워둥이 눈을 크게 뜨고서는 오종년을 향해 소리쳤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학문을 하시는 분께서 어찌하여 이리 경박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놓아주십시오 이는 저를 욕보이는 게 아니라 선배님께서 욕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오니 발을 거두십시오 왜 이러다니요 정녕 내가 왜 이럴 것 어디 그 고운 살결이나 한번 만져봅시다 자 자 이리 이리로 와보시구려 오종년의 오종년의 손이 어워둥의 불과 목덜미를 매만졌다 온몸에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듯이 소름이 돋았다 은장도를 꺼낼 새도 없었다 오종년이 탐욕을 참지 못하고 오우동을 오우동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노십시오 노십시오 노시란 노시란 말입니다 노세요 혀를 깨물 것입니다 노시란 말입니다 그리하지는 못할 것이오 내 그동안 갖다 바친 게 얼마인데 그 입으로 날름 날름 받아 드시었으니 이 사람의 혓바닥도 어디 한번 먹어보시구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오종년이 오우동의 입술을 짓눌렀다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오우동이 끝내 참지 못하고 오종년의 혀를 깨물고 말았다 오종년이 피가 흐르는 입술을 훔치며 손을 높이 들어 오우동의 뺨을 사적지 없이 내리쳤다 그도 분에 풀리지 않았던지 양쪽 뺨을 연달아 쥐고 있었다 이런 죽일련을 보았나 내년이 서방질을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다니 그러고는 조신한 척 그리 있으면 그 밑구멍까지 조신할 줄 알았느냐 말이다 오늘 내 산의 맛을 단단히 보여주마 다시는 그 사타구니를 벌리지 못하도록 말이다 오종년이 말을 할 때마다 오우동의 얼굴 위로 핏물이 튀었다 오우동의 불다구니는 금세 부어올랐고 입안이 터져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저고리는 모두 뜯겨나가 거리내 물고를 연상케 하였다 어찌나 불같은 성질인지 속것을 벗기면서도 기어코 치마와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러다 동작이 멈추었다 오우동의 시야로 검은 것이 아른거렸다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뺄 것이다 오종년이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다 체에 벗지 못한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다 고개를 지켜들고 있는 남근이 불쌍 사나웠다 경이 다시 한번 칼을 오종년의 목에 들이대며 입을 열었다 또다시 나타날 시에는 네 목을 뺄 것이다 그러니 두 번 다시 걸음하지 마라 썩 물러서라 오종년이 황급히 바지를 추스르며 방을 나섰다 그리고는 신을 손에 댄 채 주랭랑을 놓았다 오우동이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검은 사내를 잡으려 애를 썼다 눈앞이 가물거리더니 천지가 온통 깜깜해져 왔다 오우동은 결국 혼절을 하고 말았다 경이 오우동의 정신을 찾기 위해 손을 뻗었다 뺨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려던 경이 손을 거두었다 온통 붉고 푸르스름한 멍이 뒤덮여 있었다 그러다 경이 고개마저 돌렸다 뜯겨진 옷 사이사이로 오우동의 맨살이 삐져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이 수습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서려 하였다 성종이 마당으로 벌써 들어있었다 성종의 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어떤 놈이다냐 어떤 놈이다는 말이다 경이 고개를 숙이며 아려왔다 쫓아가겠나이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소상히 알아보아라 예 전하 경이 몸을 가볍게 날리며 흔적을 감추었다 성종이 급히 방으로 들어 도포를 벗었다 벗은 도포로 오우동의 몸을 감싸주었다 적가슴과 허벅지가 상한 곳이 없었다 억센 사내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성종이 이를 갈며 이부자리를 폈다 그리고는 오우동을 안아 눕혔다 성종의 눈물이 오우동의 멍든 뺨 위로 떨어졌다 자신이 얻어맞은 듯 폴이 화끈거리며 따가웠다 성종이 목청껏 연희를 불러댔다 연희게 있다냐 연희야 그제야 마당을 넘어서던 연희가 헐레벌떡 뛰어들었다 청풍 소방님 아니셔요 아씨 아씨 아씨가 아씨가 왜 저럽니까요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요 아씨 아씨 아이고 아씨 성종이 연희를 향해 크게 나무랐다 여태껏 보지 못한 성종의 불효량이 떨어진 것이었다 네 정령 무엇을 하는 연희또냐 네 직분이 무엇이더냐 부인을 이리 두고 어딜 갔단 말이더냐 부인이 부인께서 무슨 봉변을 당한지 알게나 하더냐 내 그리 이르지 않았더냐 부인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그리 이르지 않았더냐 당장 물러가거라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가라 하지 않느냐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빠져나왔다 큰 화를 입었음이었다 연희가 서러움에 훌쩍이다 부엌으로 들어 대야의 물을 받아왔다 그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대야와 무명천을 들이밀었다 성종이 찬물에 천을 적셔 어워동의 이마와 부어오른 볼을 조심스레 닦아내렸다 더러운 사내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있었다 울퉁불퉁 부어오른 볼을 스칠 때마다 어워동의 입에서 아픈 신음이 흘러나왔다 한참 만에 어워동이 눈을 떴다 여전히 눈앞이 가물거렸다 그러다 어워동이 고개를 돌려 성종을 바라보았다 초점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헛것을 보고 있음이었다 지금 헛것을 분명 헛것을 보고 있다며 어워동이 간호기도 힘든 목을 흔들었다 부인 정신이 두오 정신이 드나이까 어찌 된 일이오 이 무슨 당치도 않은 변이란 말이오 괜찮수이까 그대가 어찌 되는 줄 알고 이 내 가슴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오 나를 알아보시겠수이까 부인 나를 알아보시겠소 나를 한번 불러주시구려 내가 보인다면 이 청풍이 보인다면 그 고운 목소리로 나를 한번 불러주시구려 성종이 어워동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청풍이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닌 성종이 아닌 청풍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음이었다 생시가 아닐 것이었다 덧없는 몽환일 것이었다 꿈이면 어떠하랴 그리도 기다렸던 청풍이 아니던가 이렇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주니 감지덕지 할 따름이었다 사무치는 서러움으로 인해 사무치었던 기나긴 그리움으로 인해 어워동이 눈물을 흘렸다 홍수가 난 듯하였다 멍투성이인 볼 아래로 가느다란 목덜미선을 타고 끝도 없이 흘러내렸다 어워동이 현실을 착각하며 청풍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방님 서방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소첩이 얼마나 서방님을 애타게 기다린지 아십니까 왜 제게 그런 고짓을 하였나이까 소첩이 소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종이 고개를 돌렸다 차마 어워동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죄악감이었다 그것은 악이었다 자신으로 인해 한 여인을 이리도 처참하게 만들었으니 죄책감이 아닌 그것은 실로 죄악이었다 성종이 다시 고개를 돌려 어워동을 향하였다 이미 어워동은 또다시 실신한 상태였다 상당한 충격이었던지 몸을 움츠리며 경기를 하였다 그러다 자지러지게 울음이 섞인 구함을 지르기도 하였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하였다 가슴이 미어져 내려앉는 듯 하였다 성종이 결국 가슴을 치며 눈을 감고 말았다 어워동이 연방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지며 갑분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종이 몸을 뉘어 어워동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가슴을 다독이다 머리를 쓸어넘겨 주었으며 입술로 상처를 핥아주기도 하였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자신을 느꼈는지 어워동이 품으로 파고들었다 성종이 어워동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뜨거운 어워동의 입김이 전해져 왔다 성종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며 어워동의 가슴과 허벅지를 조심스레 탐닉하기 시작하였다 성종이 입고 있던 저구리와 바지를 벗고 혼절한 가운데서도 어워동이 반응을 보였다 아픔으로 인한 것인지 애욕으로 인한 것인지 모를 신음소리가 성종을 더욱 자극했다 성종이 입고 있던 저구리와 바지를 벗고 어워동을 품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해 성종이 어워동을 품었다 그것은 괴락이 아니었다 탐욕이 아니었다 성스러운 것처럼 지극 정성으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듯 그리 품었다 몹시 애를 쓴 탓인지 음액이 빠져나간 몸뚱어리에 피곤함이 밀려왔다 성종은 어워동의 몸 위에서 내려와 누웠다 상처에 팔이 닿지 않게끔 조심하여 어워동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다시 어워동의 등과 가슴을 도닥에 주었다 그러다 성종도 잠이 들었다 오종년이 달아나려는 어워동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어당겼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저작거리에서 오종년이 자신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었다 일제히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금덕거리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오종년이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환호를 지르게 하였다 그러더니 이내 달려들어 어워동의 옷가지들을 사정없이 찢었다 지부가 드러나고 전라가 되었다 온몸이 푸른 멍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종년의 남근이 빳빳이 고개를 들며 어워동의 입을 향해 다가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손뼉을 치며 열광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오종년이 벌리지 않으려는 어워동의 다리를 찢어놓았다 어워동이 발악을 하였다 그러자 오종년이 비웃음을 머금고는 어워동의 다리를 지켜세워 사람들 앞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모두들 자신의 음부를 들여다보려고 고개들을 들이밀었다 꿈이었다 어워동이 식은땀을 흘리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다시는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었다 혹여나 길에서라도 마주칠까 두려운 존재였다 고함을 내지른 탓에 턱이 심하게 아려왔다 턱과 볼을 감싸자 고통이 몇 배로 전달되었다 볼이 거칠었고 따가웠다 누르면 터질 듯 많이도 부어있었다 그러다 혼자가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화들짝 놀란 어워동이 엉덩이를 끌며 뒤로 물러났다 자신의 옆에서 성종이 곤하게 잠들어 있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자신을 품은 모양이었다 희비가 엇갈려 멍하였다 잠시 동안 성종을 물구러미 바라보던 어워동이 몸을 일으켜 옷을 차려입었다 몸이 한결 가벼웠다 서로 다른 육체가 성심을 다하여 합궁하면 소소한 병도 치유할 수 있다 하였다 분명 성종은 그런 뜻에서 자신을 품었을 것이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던지 성종이 눈을 떴다 급히 몸을 일으키며 어워동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리오 괜찮소이다 이리 좀 오오 어워동의 상태를 묻고 싶었으나 그리하지 못하였다 걱정은 태산이었으나 내색을 한다면 이도 못할 짓이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던가 성종이 절절한 눈빛으로 어워동을 보며 어서 어서 오라는 듯 손을 움직였다 어워동이 성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앉았다 추한 몰골을 보이기가 싫었다 마음을 다스리며 어워동이 입을 열었다 소첩 전하께서 호색한이신 것은 알고 있었으나 참으로 비열한 분이 아니시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욕을 당한 소첩에게 이러셨사옵니까 아무리 소첩의 신세가 우습기로 서니 비겁하지 않으십니까 소첩의 몸뚱어리가 그리도 탐이 나신다면 가지십시오 어디 마음대로 가져보십시오 성종이 당황하여 입을 열었다 부인 그런 것이 아니었소이다 그런 것이 아니었소 그리 말씀지 마시오 그대를 단 한 번이라도 우습게 여겨 본 적은 없소이다 그러니 그런 말씀은 마시구려 내 그대를 품은 것은 품은 것은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품어주고 싶었소이다 내 품으로 그리 품어 그대의 상처를 상처를 지휘해주고 싶어 그리했을 뿐이외다 내 생각이 짧았소이다 그러니 성을 내지 마시구려 미안하 외다 나를 좀 보시구려 안 입은다 하지 않았소 합니까 전하이셨습니다 소첩이 정신을 놓기 전 드신 분이 전하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전하께서 전하께서도 모든 걸 보시지 않았사옵니까 인연 인연 그것이 소첩이었사옵니다 소첩 전하를 매시면서도 그리 지냈사옵니다 하온이 하온이 전한 소첩을 그만 잊으시옵소서 싸한 기운이 감돌았다 성종이 할 말을 잃고선 망연해하였다 성종이 간신히 말을 꺼내었다 아니요 아니외다 그대는 지금 내게 거짓을 구하고 있으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내 그놈을 잡아들일 것이오 그리하여 그대의 지옥을 씻어줄 것이오 꼭 그리할 것이오 그러니 이러지 마시오 내가 그대를 물어더이카 이제 그만하십시다 지쳐가고 있소이다 그대가 이리 냉정하게 구니 내 자꾸만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소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구려 부탁이 왜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이다 내가 누구도이까 청풍이 아니도이까 그대의 난군인 청풍이 아니도이까 소첩은 지하비가 없사옵니다 소첩의 지하비는 지하비는 소첩의 지하비가 누군지는 전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소첩은 지하비가 너무 많아 달인 아녀자이옵니다 그분을 찾지 마시옵소서 그분은 인연이 마음을 준 정인이 없나이다 인연의 정인에게 그러지 마시옵소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드신 것을 보고 역정이나 그러신 것이옵니다 전하와 소첩은 인연이 다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리하여 소첩 다른 정인을 만들었사옵니다 하온이 소첩을 잊으시옵소서 전하께서 자꾸 이러시면 소첩 살아갈 길이 막막하옵나이다 전하가 그리 가르쳐주지 않았사옵니까 사내의 맛을 마리옵니다 궁 안에 여러 부인들께나 나누어 주시옵소서 소첩은 그리 나누어 주는 애정은 실사옵니다 이미 마음에서 지웠나이다 소첩 이리 천안년이었나이다 그분을 찾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소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송종의 미간이 좁아지며 눈가가 파르르 떨리었다 이불 위로 올려놓았던 손이 주먹으로 바뀌어 힘이 들어갔다 성종이 신경실적으로 옷을 낚아채어 일어나 의복을 갖추었다 오우동이 쇠기를 밟듯 다시 일렀다 더 이상 소첩을 찾지 마시옵소서 천하께서 소첩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가 있사옵니까 언젠가는 전화로 인하여 멸문 지화를 당할 것이옵니다 호색가가 아니시옵니까 소첩 또한 궁 안에 여러 후궁들처럼 금세 버려지겠지요 소첩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여 이리도 왕실의 사내들로부터 희롱을 당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이젠 이리 살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제는 사내들에게 예속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첩에 살아있음을 감사할 것이 없고 이 나라의 차별과 억압된 현실을 거부할 것이옵니다 소첩 이제는 여러 사내들의 주인이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소첩 당한 만큼 돌려줄 것이옵니다 잘못 보셨나이다 전하께서는 소첩을 잘못 보셨나이다 전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첩을 찾지 마시옵소서 성종이 오동을 쏘아보며 억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구함을 내질렀다 그 입 다물라 내 내 너를 그리 보지 않았느니라 어찌하여 내 순결을 이리도 짓밟는 것이더냐 너야말로 나를 우습게 보지 않았더냐 감히 니 앞이라고 그리 망발을 짓거리느냐 너를 아꼈느니라 너를 귀하게 여겼느니라 다시 될 것이다 그때는 이리 맞지 말도록 하라 너를 가슴에 품고 너를 아낀 것이 내 마음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원망이 되지 않도록 그리하라 성종이 방문을 나서려 하였다 오동이 또다시 발목을 붙잡았다 그리 다가서 싸웁니다 지엄하고 지엄하신 전하가 아니옵나이까 전하의 어명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왕실의 종친녀를 범한 전하께서 참으로 당당하시옵나이다 아니 그러하옵니까 그리하지요 하나 전하께서 드신 날 다른 서방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오니 살펴드시옵소서 성종이 뒤를 돌아 오우동의 저고리 고름을 힘껏 움켜잡았다 성종의 두 눈 가득 살기가 넘 철렀다 오우동 또한 부릅뜬 눈을 지켜들어 성종의 시야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성종이 소나기의 힘을 풀자 오우동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리하지 마시란 말이 이외다 나를 나를 이리 만들지 마시오 그대가 자꾸만 이리하면 자꾸만 이리하면 내가 내가 너무나 힘이 두오 자꾸만 사악한 무언가가 나를 지배한단 말 이외다 이만 가보겠소이다 몸을 주스로 구려 어찌 그리도 내 마음에 쇠못을 박으려 하시는 게요 어찌 자꾸만 쇠못을 박으려 하시는 게요 이만 가리다 뒷모습이 쓸쓸하였다 여태껏 보지 못한 성중의 약한 모습이었다 지쳐있다 하였다 지쳐가고 있다 하였다 너무나 많이 지치었는지 간울 힘도 없어 보였다 태사해를 신는 성중의 상체가 흔들리었다 마당을 걸어 쌀의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위태로웠다 항시 씩씩하던 모습이었다 뒷모습이 쓸쓸하지 않아 말투에 흔들림이 없어 뒤돌아보지 않았으니 늘 마지막이 아니라고 여기였었다 하나 오늘만은 마지막인 듯하였다 다시는 푸른 내음을 맞지 못할 것만 같았다 자신이 청풍을 끝내 죽이지 않았던가 바람이 불어와 문짝을 내리치고 있었다 귀신이 들린 것처럼 문짝이 홀로 굉음을 내며 부딪혔다 바람이 전해줄 세라 어우동이 밖을 내다보며 장안가를 읊졸였다 분명 하늘만은 전해줄 것이었다 모든 것이 허락지 않아도 하늘만은 허락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바람에게라도 일러 성중에게 전해줄 것이었다 7월 7일 장생전에서 깊은 밤 사람들 모르게 한 약속 하늘에서는 빅조가 두기를 원하였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두기를 원하네 높은 하늘 넓은 땅 다할 때가 있건만 이 한은 끝없이 계속되네 서방님 서방님 내 서방님 고운길 살펴 다니시옵고 자신은 음식 가려드시옵소서 가위에 눌리지 마시옵고 몽중인으로 다시 만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하여 잡은 손 놓지 마시옵고 원없이 사모하다 가시옵소서 그리만 그리만 사모하시옵소서 그리만 아껴주시면 되나이다 그리만 7월 7일 장생전 야반무인 사오시 제천원작 비익조 제지원위 열리지 천장지구 유시진 차한면면 무절기 장안가는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가 당나라의 현정과 양규비의 비극적인 사랑을 읊은 시였다 조금만 더 일이 독하면 될 듯 하였다 조금만 더 모질게 지내면 될 듯 하였다 아니었다 더 이상 찾아들지는 않을 듯 하였다 더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운명은 없을 듯 하였다 없어야 할 터였다 목숨이 끊기는 날까지 그런 운명은 오직 하나이면 조카였다 완연한 봄이 찾아들었다 여기저기서 이름 모를 들꽃들이 기지개를 폈고 버드나무 가지들이 잔잔한 봄바람에 하늘거렸다 봄볕이 어찌나 따스한지 곧 여름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성종이 발길을 끊었다 보름이 지났건만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꽃놀이를 가자며 갑상에 찾아들었다 고맙게도 갑상은 그날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낸 듯 하였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밀어내려 하자 외로움이 엄습하였다 외로움이란 놈은 구석구석 스미어 밤이면 밤마다 정을 갈구하게 만들었다 누가 그러했던가 부부애가 지극한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곧 따라간다고 말이다 아마도 그 심정이 이루어질 것이었다 헌신을 다하여 사모하였다 그런 큰 사람이 빠져나갔으니 허기가 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사람이 그리웠다 사람의 온정이 그리웠다 그것은 성종이 그리운 것이었다 어쩌면 영경비의 말처럼 사내의 맛을 알아버린 육신의 껍데기가 부르짖고 있는 욕망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우동이 연희를 찾았다 연희야 연희야 병아리처럼 햇살을 쬐고 있던 연희가 대꾸하였다 봄의 기운으로 인해 충곤증을 느끼는지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다 예 아씨 왜요 오우동이 방을 나서며 연희를 향해 한박 웃음을 보였다 그 화사한 미소에 연희가 어리둥절하면서도 이내 따라 웃었다 햇살이 굽구나 마실 가자꾸나 달리 갈 곳도 없고 반길 곳도 없으니 강가에 버드나무라도 벗으러 삼고 자꾸나 그래야겠니 좋고 말고요 아씨가 기분이 좋으니 쇳내도 좋습니다요 지금 바로 걸음을 아실 것이요 그러자꾸나 연희는 먼지를 털어내며 옷을 바로잡았다 살랑살랑 부는 미풍에 치맛자락이 춤을 추었다 솔솔 부는 봄바람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인사를 하였다 연희가 화전을 만들겠다며 진달래를 꺾어 다발로 뭉치었다 분홍빛이 어찌나 맑고 투명한지 볼에 새치기만 한다면 곧바로 연지가 될 듯 싶었다 저작거리에 들러 어워동이 분을 살피고 있었다 참말 희한한 일이었다 연희는 어워동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지켜보았다 분을 사들고 나선 어워동을 향해 연희가 괴물었다 단장도 안 하시는 분께서 웬 분이래요 이제부터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 할 것이니라 내가 사내더냐 나도 여인 내가 아니더냐 어워동이 심술이 난 듯 연희를 쳐다보았다 연희가 콧방규를 뀨며 까불거렸다 치 여인네이긴 합죠 하지만 이런 거 안 해도 아시는 곱기만 해요 오타르 비싼 돈 주고 이런 걸 바른대요 기생들이나 흉한 몰골이라면 몰라 그나저나 어디 봐요 냄새나 한번 맡아봐요 연희는 어워동의 손에서 분통을 뺏어 들고는 냄새를 맡았다 그런 연희의 모습이 재미있던지 어워동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집안에만 갇혀있다 나온 탓인지 연희는 이리저리 간섭이 많았다 지나가는 객들의 흉구와 더불어 길가에 자그마한 불꽃도 그냥 스치지 않았다 치마를 접고 앉아 유리조리 만져가며 기어이 뜯어서는 자신의 귀 뒤에 꽂아보기도 하였다 천진난만 하였다 어워동을 돌아보며 뒷발질을 하던 연희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해하며 어워동이 연희를 부축하였다 괜찮더냐 그러기에 조심을 좀 하지 그랬니 어디 보자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휴 아파라 엉덩이가 아파 죽겠습니다요 아시는 재밌는 모양입니다요 쇳내는 궁둥이 뼈가 내려앉은 듯한데 밉습니다요 힝 투정까지 부리는 연희였다 그 모습이 더욱 귀여워 어워동이 박장대소를 하였다 연희는 속으로 흐뭇해하며 또다시 투정을 부려댔다 안 일으켜줄 거예요 아시 정말 너무 아시네요 쇳내 모습이 우습다 이거죠 그럼 아시도 한번 당해보실래요 인형 궁둥이 뼈가 나갔는지 이젠 아시 상도 못 차려드리겠습니다요 좋습니다요 그리 실컷 웃어보십시오 인연이 밥을 차려주나 안 차려주나 우스운 게 아니다 귀여워서 그러는 것이니라 자 내 손을 잡고 일어나려무나 밥상은 내가 차릴 터이니 그런 걱정일랑 마라 어서 남들이 다 쳐다보지 않느냐 집에 가면 궁둥이 까놓고 내가 호 해주마 갈수록 각원이었다 어워동이 저런 놈을 뱉을 줄은 연희도 미처 몰랐다 너무나 흡족하였다 어워동의 환한 미소를 보는 연희는 감격스러웠다 연희가 눈을 회기며 어워동의 손을 잡으려 할 찰나였다 어워동은 손을 내밀고 있긴 하였으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놀란 연희가 뒤를 돌아보자 웬 남정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어워동을 쳐다보고 있었다 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린 사내의 눈이 빛났다 구개를 비스듬히 돌린 얼굴에서 눈빛이 웃고 있었다 범상치 않은 눈빛이었다 부채를 잡고 있는 손 또한 매끈하였다 눈빛이 난익었다 오우동도 역시 한참 동안 그리 눈을 마주하고 있었다 분명 낯이 익었다 개구쟁이 같은 눈빛이 성종을 닮아 있었다 눈매가 성종을 닮은 것이 아니라 눈빛이 그러하였다 낯예금을 풀고 나자 오우동이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연희는 사라진 오우동의 웃음이 못내 아쉬워 인상을 구기고 말았다 가득 구겨진 나치로 불청객을 쏘아보았다 행색이 성종을 처음 보았을 때와 비슷하였다 그도 풍요랑인지 의복이 멋스러웠다 종을 대동한 걸로 보아 신분도 높아 보였다 꼬래 양반이라고 불청객은 연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오우동을 열심히도 살피는 중이었다 오우동이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려 하자 불청객이 귀를 막았었다 다시금 다른 쪽으로 발을 옮기자 그쪽도 막았었다 칼짓자를 그리며 두 사람이 놀이를 하듯 그리 옥신각신 하였다 풍요랑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예를 닦은 듯 가벼이 훌쩍훌쩍 오우동을 잘도 막아서고 있었다 참다 못한 어우동이 풍요랑을 향해 조용히 나물었다 이 무슨 무리한 행동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아내자를 희롱하시다니 참으로 무리하십니다 길을 타주십시오 풍요랑이 부채를 내리고 호탕하게 웃었다 부채를 내린 얼굴이 귀함을 말하듯 윤이 자르르 흘렀다 오뚝 솟은 콧날이 도도해 보였다 웃고 있는 입술과 서글서글한 눈이 선하게도 보였다 언뜻 보아하니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구담에 보이기도 하였다 풍요랑이 오우동을 향해 말을 받았다 헤어지 와라 꽃이 말을 하는 하하하 하하하 오우동이 풍요랑을 쏘아 보았다 똥일 것이었다 그러니 이런 똥파리들이 모여드는 것이었다 오우동이 차갑게 말을 받았다 이 몸은 노류장어가 아니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듯 하오니 이만 길을 터주시지요 풍요랑은 계속하여 신기한 듯 오우동이 말을 받았다 노류장어라 하시옵소 하하하 노류장화라 내 언제 그대에게 쉽게 꺾이고 만질 수 있는 기생이라 하더이까 그것 보시오 그대는 헤어지의 화가 맞지 않소 참으로 말을 이해하는 꽃이 아니도 이까 하하하 그대의 이름이 오우동이오 천하의 절색이라 들었수이다 이리 보니 정말 그러하구려 기가 막힐 노르시였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 말이었다 오우동이란 이름은 성종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던가 그러하다면 성종이 발설한 것이었다 자랑스레 그리 떠벌리고 다녔다란 말인가 순정이라 하지 않았던가 끝끝내 성종만은 가슴에서 지킬 것이라 다짐했건만 사내의 어리석은 약조에 신물이 났다 맞았다 사람을 믿지 말라 하였다 여러 사내를 만나보았다던 연경비의 충고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쓰러진 대들보에 통째로 깔린 듯 가슴이 죄어왔다 오우동이 풍류랑을 향해 물었다 쇳내를 어찌하십니까 이 몸은 오우동이 아닙니다 사람을 분명 잘못 보셨나이다 잘못 보지 않았음을 그대의 구변으로 알아차리고 말았소이다 항문이 높다 들었소이다 말로만 전해듣다 이리 보니 이 몸도 떨리는 그려 하하하 잘못 보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연희야 가자 오우동이 풍류랑을 지나쳤다 구분구분 보낸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풍류랑의 목소리가 들렸다 헤어지와라 하였소이다 분명 내 그리 말하였소이다 또 뵙게 될 것이오 그때는 마주앉아 담수나 나눕시다 하하하하 믿지 말았어야 했다 그 누구도 믿지 말았어야 했다 오로지 자신만을 믿었어야 했다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하였던가 무모한 분은 아니라 믿었다 그날 그리 대하기는 하였으나 그리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정풍이 모를 리 없을 것이건만 그런데 이리 자신을 욕보이려 하다니 달콤한 말을 귀 속으로 그리 감미롭게 불어대더니 결국 사내란 모두 똑같은 것이었다 오우동의 입술이 굳게 다치었다 연희가 눈치를 보며 손가락으로 애꿎은 분통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분하였다 분하였다 원망하고 원망한들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었으나 분하였다 분하였다 아니었다 그 역시 미련한 짓이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여기였다 여기였다 그리 잊을 것이었다 명경을 깨뜨리듯 그리 산산조각 내면 절타였다 오전부터 손님이 들었다 연희가 부엌에서 나오다 객과 대면하고서는 겁에 질리어 다급히 워우동을 불러댔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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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보세요 어서요 궁의 나인이었다 나인은 연희를 아래 위로 훑고선 못마땅한 듯 고개를 돌렸다 기겁을 했던 연희도 나인의 행동거지에 대응하듯 으르렁거렸다 무슨 일로 궁에서 나오셨습니까요 잘못되신 건 아니시오 혹시나 궁 안에서만 살다 보니 길눈까지 어두워진 건 아닐 테군 네 주인을 만나러 왔을 뿐이다 연희가 곰지락거리며 혼자 말을 해댔다 나인 주제에 기만 살아서는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독해 보였다 그나저나 무슨 일인지 연희는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어우동이 옴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방을 나서 마당으로 내려섰다 궁에서 나온 나인을 마주보자 덜컹하던 심장이 군두박질 쳤다 어우동이 침착하고는 가벼운 묵례와 함께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신가 잘못 드신 게 아니신가 궁에서 사람을 보낼 처지가 아니라서 말이네 일단 드시기나 하지요 나인은 건방지게 대꾸하고서는 어우동의 방으로 들었다 조바심에 연희가 방앞을 방황하며 정신사납게 서성거렸다 어우동이 자리에 앉자 나인이 보따리를 내밀었다 무엇인가 음 중전마마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내리신 당이오니 입궐 준비가 끝나면 같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연희만큼이나 당돌한 아이였다 당이라 함은 척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걸 따질 때도 아니었다 중전윤씨가 보좌함은 분명 성종 때문일 것이었다 이미 끝난 인연여건만 덜컥 겁이 났다 지난번 부부인 신씨의 언행으로 보아 만만치는 않을 듯 하였다 주인을 닮아서인지 나인의 기세도 등등하였다 소문으로 듣자니 검소하고 어진 성품이라 하였다 하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점점 성격이 포악해지기도 하였고 급하게도 변하였다 하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문책을 할 모양이었다 겁날 것도 없었다 이젠 두려울 것도 없었다 성종은 청풍이 아니지 않는가 오후동이 각가지 상념에 잠겨있자 나인이 서두르라며 부추겼다 오후동이 나인을 향해 조심히 물었다 호교 무슨 일로 보자 하시는지 아는가 이리 당위까지 내려주시니 향이도 익히 들어 오후동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매번 매번 중전윤씨의 한탄 속에서 사악한 악녀 같은 존재였다 향이는 중전윤씨보다 훨씬 어린 오후동을 힐끔거리며 대조하여 보았다 공손하고 겸손한 것이 암적인 존재 같지는 않아 보였다 하지만 무턱대고 대우를 해주자니 중전윤씨가 두려웠다 모릅니다 드시면 알 것이 아닙니까 어서 길을 나서십시오 연희가 한숨을 자아내며 손을 비비적거렸다 가히 불안한 모양이었다 장벽이었다 높이 쌓인 대골의 담장과 문이 다른 세계임을 은근히 행세하고 있었다 어우동이 종종걸음으로 따라온 연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연희 역시 긴장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인이 궁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무엇이라 쑥덕이자 곧 거대한 세상이 펼쳐졌다 어우동이 대골문을 들어서서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성종이 정사를 살피는 사정전과 침수를 든다는 강령전을 더듬어 보았다 사정전 내부 토벽에는 구름 속에 용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였다 그리고 침수를 드는 강령전에는 지붕 위에 용마루가 없다 하였다 용은 왕을 상징하는 의미였다 그러니 임금이 잠을 청하는 곳에 두 용이 있을 수 없다 하여 강령전과 교태전에는 용마루가 없다 하였다 강령전은 교태전과 일직선상에 자리한다 하였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엔 사정전에 들어있을 터였다 오우동이 하얀 목을 길게 빼고서는 미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향이가 오우동의 옆구리를 치며 사납게 되들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날이면 그쪽이나 나나 죽은 목숨이니 빨리 걸음을 떼세요 어서 이리 오세요 어서요 겹겹인 대문들을 여러 개 지나 교태준으로 들었다 심장이 오그라들어 통증이 전해지는 듯하였다 교태전 마당에 들어서자 타담한 큰 나무가 흉측스럽게 어우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우동은 향의의 안내를 받으며 교태전 안으로 들었다 심호흡과 함께 어우동이 고개를 숙여 공손히 예를 갖추었다 쉽사리 고개를 들어 중전 윤씨를 마주한다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 될 것만 같았다 중전 윤씨가 어우동을 살피었다 스무살이면 한창이었다 서른을 넘겨버린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 보였다 분칠 하나 하지 않은 얼굴이 배곡같이 고왔다 검은 먹물로 찍어놓은 듯한 눈매는 깊었으며 그 아래로 자리한 코와 입술이 앙증맞았다 저 작고 앙증맞은 입술에 타액을 듬뿍 넣어주며 그리 빨았을 것이리라 그 더러운 것을 황홀해하며 그리 연방 온몸 구석구석을 타액으로 흥건히 적셨을 것이리라 젊지 젊은 어워동을 보고 있자니 뱀이 뒤엉켜 교미를 하듯 중전은 저도 모르게 그 모습들이 연상되어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듯했다 중전윤 중전윤씨의 심기가 또다시 언짢아졌다 중전윤씨는 애써 목소리를 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고개를 드시오 내쳐지긴 하였으나 왕실의 아녀자가 아니다이까 어찌 그리 딱한 신세가 되시었소 괜찮으니 너무 경계하지 말고 고개를 드세요 어워동이 고개를 살며시 들어 중전윤씨를 바라보았다 성종보다 열두 살이 많은 나임에도 젊어 보였다 서른세 살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분화장이 조금 짙은 듯 하였으나 본판이 미인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온화한 중전윤씨의 말투에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중전윤씨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이 사람 참으로 딱하이 어쩌자고 전화를 가까이 하여서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가 말일세 내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자네를 탓하려는 것이 아닐세 어찌 위로를 해야 좋을지 몰라 고심하던 차에 부르고 말았으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는가 송구하옵니다 중전마마 미천한 인연이 중전마마께 크나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죄인을 이리 대해주시니 황궁하여 황궁하여 그리 말씀하실 거 없으이 어디 전하의 여자가 자네뿐이라던가 궁안에만도 열두 명의 후궁이 있지 않던가 어디 그뿐이던가 궁안의 여인네란 여인네는 모두 전하의 것이 아니던가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품을 수 있으니 말일세 자네가 상심이 클 듯하여 내일이 불렀쓰이 자네를 탓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네 자네도 어찌 보면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가 중전윤씨는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하자니 쓰디쓴 위액이 모두 앞으로 쏠려 속이 뒤틀렸다 어찌하든간에 오동이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 받은 만큼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었다 중전윤씨가 오우동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금 말을 이었다 아 전하께서 자네를 그리 총애한다 하여 궁안으로 들릴 생각도 내 해보았으나 말했듯이 자네는 왕실의 종친녀가 아니었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내 심정도 헤아려주시게 그래도 전하께서 자네가 아니면 아니 된다 그리 나오시면 무슨 궁리를 써서라도 방두를 찾아보려 했으이 하나 자네도 알다시피 전하께서는 호색가가 아니시던가 전하 춘추 올해로 스물 하나이시네 혈기 왕성할 때가 아니신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을 나이신가 미행을 나가시는 날에는 여인내도 찾아 색주가도 찾으신다 들었네 어찌하여 어찌하여 자네같이 딱 한 사람을 이리 만드셨는지 오우동이 다시금 머리를 조아렸다 중전윤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서러움이 밀려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말하고 있음이었다 지나가는 호기심이라 그리 말하고 있음이었다 중전윤씨가 계속하여 말을 이었다 선뜻 오우동의 얼굴 위로 불신의 한가닥 빛을 보았다 그 빛을 휘어잡아 크나큰 불을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불꽃이 스미었으니 집더미만 올려주면 될 것이었다 딱하오 딱해 내 얼마전 전하께 자네 이야기를 건네었다 전하의 노여움만 사고 말았다네 정이 밤손님처럼 그리 드실 것 같으면 자네를 들여앉히라 그리 아려웠다네 어찌나 성을 내시던지 진이 전하께서 자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들었네 얼마나 소중히 가슴에 깊이 묻었을 거 내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네만 이리 고운 자네를 보니 그냥 넘겨서는 아니 될 것 같으이 전하께서 진이 이름을 내려준 아이들이 한둘인 줄 아시는가 그 이름을 모두 드렸다면 대구리 넘쳐났을 것일세 그뿐인 줄 아시는가 한번 품고자 결심을 내리시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분일세 보시라 하였다지 남녀가 유별하거늘 하긴 전하께서 왜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보시면 귀히 여길 것이지 어찌 자네를 욕보이셨는지 자네는 어떠했는가 영월은 다녀왔는가 보지 않아도 뻔하이 가마와 말을 준비시켰겠지 그리 자랑삼아 다녀오셨겠지 내 전화를 대신하여 자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네 내 어머님이 그리 경솔한 분은 아니신데 이리 아리다운 자네를 보니 속이 뒤집힌 모양이 더이 내 어머님의 말씀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게 따지고 보면 못난 나로 인해 그리 하셨으니 말일세 내가 보낸 작은 성의는 받아보았는가 미안하이 구중 궁궐 속에만 갇혀있다 보니 어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해야 할지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지낸다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차라리 귀가 막혀 그 어떤 말도 담지나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 소중한 잔상들이 아니었던가 역겨웠다 속속들이 모든 것을 보인 것처럼 모든 시간을 함께한 것처럼 부끄럽고 징그럽기 짝이 없었다 귀엽고 아까운 눈물방울들이 사무치는 치욕이 저도 모르게 볼을 적시며 타고 내렸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나이다 중전마마 인연이 죽일련이옵니다 이 몸을 죽여주시옵소서 이 몸이 오미한지라 지어마신 중전마마의 옥체를 불편하게 하였나이다 그런 이 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몸 황궁하여 머리를 잘라 신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은 심정이 없나이다 이 몸을 부디 어리석은 이 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전마마 마마 중전윤씨는 보류에서 내려와 오우동의 오우동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오우동을 달래였다 울지 마시게 울지 마시게 자네의 눈물을 보자고 드린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되었으이 부디 마음 추스르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화를 지워야 할 것일세 그것이 자네가 살 길일세 이 사람아 차라리 전화를 뿌리치고 다른 정인을 만나 화전이라도 일구며 살지 그랬는가 하긴 어찌 전화만을 탓하겠는가 전화의 환경이 그러한 것을 그만 오시게 이리 어여쁜 사람을 희롱하였으니 전화도 참으로 나쁜 분일세 그려 살 길을 도모하시게 내 자네에게 집이라도 한 채 내려주고 싶지만 전화께서 자네는 안중에도 없으시니 지나가는 바람이라 그리 야숙하게 구시니 이리 고운 사람을 어찌하여 한낱 기생에게 나하는 그런 몹쓸 짓을 하셨는지 자 이제 그만 우시게 예 오래 머물러 좋을 것이 없다네 이리 자네를 보니 더욱 가슴이 아프이 차라리 이리 곱지나 말 것이지 딱 한 사람 같으니라고 향아 향이게 있느냐 중전 윤씨의 부름에 향이가 들었다 예 중전마마 대골바까지 잘 메시어야 할 것이니라 알아들었느냐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세나 이리 얽힌 인연으로 다시는 보지 마세나 알아들었는가 전화께서 드시어도 자네가 뿌리쳐야 할 것일세 받아들이는 건 자네의 몫이지만 전화께서는 한 곳에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네 정풍이라 그랬다지 말 그대로 바람일세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바람일세 전화께서 몰래 쓰시는 별칭이 한둘인 줄 아는가 가을에 만났다 하여 추풍이라 그랬다고 하였네 바람이 깼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모두 바람이 깼지 미행을 나서지 못하시게 발목을 붙들어 맬 수도 없는 노르시고 미안하이 내 말 명심하시게 자네만 다칠 것이네 전화의 마음이 오래가면 좋을 것을 붙잡아보지 그랬는가 매달려보지 그랬는가 하긴 미색으로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았으면 중전이 여럿은 되었겠구먼 어찌하여 이리 고운 사람을 욕보였을 내 전화를 외시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전화가 참으로 미우이 그만 돌아가 보시게 중전 마마의 은혜 죽었어도 아니 잊을 것이옵니다 중전 마마 부디 옥채 만한 하시옵소서 어워동이 일어나 중전 윤씨에게 절을 하였다 그리고는 교퇴전을 빠져나왔다 중전 윤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어워동의 흔적을 눈으로 따랐다 꼬리 아홉 달린 불려우 같으니 라고 감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려 그 눈물로 매일 밤 전화를 휘둘렀겠지 괘씸한 것 같으니 라고 대골문을 나서자 연희가 어워동의 문부터 이리저리 살피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씨 괜찮으시냐고요 어디 봐요 쇳내 속이 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대체 무슨 일로 중전마마께서 아씨를 부르셨단 말입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느니라 그저 한번 보고 싶으셨겠지 그래서 부르신 모양이 더구나 연희가 어워동의 부은 눈을 확인하고는 언성을 높였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그리 눈이 퉁퉁 부어있습니까 아씨 아씨 어디 물메라도 빠지신 거 아니지요 아니라 하지 않느냐 좋은 분이셨느니라 나를 위로하여 주셨느니라 마마께서 나로 인해 태운 속은 버려두시고 인연 걱정만 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참으로 몹쓸련이지 않더냐 그리어진 중전마마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니 이 죄를 어찌가 풀고 어워동이 궁궐을 향해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호기심이었다 하였다 희롱하고 욕보였다 하였다 중전윤씨의 배려에 불같은 역정을 내었다 하였다 저작거리에서 무리하게 굴었던 풍류랑도 그럴 것이었다 성종의 입소문을 타고 그리 찾아들었을 것이 분명하였다 거짓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들었던 사람이었다 사모한다 속삭인 것도 애달프게 흐느끼였던 것도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이 성종에겐 현실과 다른 세계의 것들일 것이리라 자신을 재물삼아 그리 재미를 보았을 것이리라 오매불망 바라보았던 성종에 대한 애정이 풍비박산나고 말았다 바보 천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 한없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기어코 걸음을 떼다 어오동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말았다 이젠 기억에서마저 깡그리 지울 것이옵니다 예 그리 하시옵소서 이리저리 흘리오 소첩을 욕보이게 하시옵소서 예 그리 하시옵소서 소첩 이제는 이리 살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맙사옵니다 황궁하옵나이다 소첩에게도 한가지 살아야 할 희망이 생기었습니다 소첩 이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젠 제가 휘두를 것이옵니다 두고보시옵소서 두고보시옵소서 얼마나 이 나라의 사내들이 대단한지 보여드릴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갚아드릴 것이옵니다 이 나라의 억압된 현실에 얽매아 살진 안할 것이옵니다 어오동의 결심에 살이 있었다 연희가 어오동을 향해 굳은 결심을 부추겼다 암요 아시 그리 여기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해서라도 사셔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사셔야 합니다요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아십니까 이제는 그리 마셔요 그리 마셔요 아시 그리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리 살지 않을 것이다 상심도 탄식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자 집으로 가자꾸나 어오동이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다 씩씩하였다 씩씩하면서도 악이 받쳐있었다 악이 받쳐쓰면서도 고요하였다 그것은 평화로움을 위장하여 어오동을 더욱 절쥐부심하게 만들고 있었다 분화장과 연지를 굳게 바른 어오동이 마루에 걸터앉아 외출 체비를 하고 있었다 연희가 방에서 나서다 어오동의 차림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어오동이 연희를 향해 고개를 살짝 지켜들고는 웃음을 흘려보였다 연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다가와 어오동을 이리저리 홀기 시작하였다 아씨 아씨 맞대요 구하라 어쩜 이리도 곱대요 선녀가 울고 가겠어요 그런데 아씨 같지가 않습니다요 구우면 되지 않았더냐 나같은 것이 무엇이더냐 너도 참 구우냐 그리고 구우냐 그럼 다행이구나 무지개를 받쳐입은 붉은 자미사 치마가 펑퍼짐하게 부풀려 있었다 그것들은 햇살을 받아 자연 무늬 그대로 광택을 내고 있었다 그 위로 깨끗한 하얀색의 저고리가 조화를 맞추어 우아하였다 화려하였다 연지를 바른 붉은 입술이 하얀 얼굴 위에 홍일점으로 찍혀있었다 어찌남의 옥적이던지 같은 여자인 연희도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야말로 말록 총중 홍일점 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이 움터 푸르건만 어워동만이 붉은 복사꽃으로 피어있었다 어워동에 붉은 자미사 치마를 쓰다듬으며 부러워하였다 어워동이 그런 연위를 보고 미안한 듯 말을 꺼내었다 부럽더냐 하면 옛것이라도 입을테냐 문과 반에 보면 예전것들이 있을 것이다 새것은 아니지만 말끔히 입었으니 그래도 가지고 싶으면 가져어라 옛일들은 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 보았자 청승이지 않겠느냐 삭바늘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하러 내가 그리 산다 하더냐 너와 나 이제 호의호식 할 것이니라 어디 얼마나 간도 쓸게도 잘 빼어주나 보자 계집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위인들이 나란 일이라니 우습구나 제 앞길도 제대로 닥지 못하는 주제에 스스로에게 편한 것들만 만들어서 논의는 꼬락선이 하고는 어디 한번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나라법에 우세를 당해보라지 오우동은 매력이 철철 흘러넘쳤지만 너무 차가워 연희는 은근히 겁이 났다 밤새 칼날을 갈아 놓았는지 시퍼렇게 날에 서 있었다 연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오우동에게 말을 꺼내왔다 아씨 호균아 아씨께서 낭패를 보시면 어찌합니까요 인형 걱정입니다 이리 털고 일어나신 것은 좋지만 왜 걱정이더냐 말하지 않았더냐 바보처럼 천치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 탕하고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그리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 형매여 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니라 나를 말이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거늘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몸이거늘 무엇이 두렵다더냐 한 바퀴 돌고 자꾸나 날씨가 화창하니 몸이 근질거린다 어디 한번 나비를 잡아 표품으로 만들지 한번 나가보자꾸나 오우둥이 말은 저리하여도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연희는 생각하였다 오우둥을 잘 알고 지내였다 오우둥을 잘 알고 지내온 연희였다 여리고 여린 마음이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밟지 못하던 오우둥이었다 하물며 빌어먹는 고린들에게는 어땠던가 재먹을 것이 당장 없어도 독을 박박 긁어 양식을 내어주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사내라고는 청풍밖에 모르던 오우둥이었다 겉으론 대범하면서도 침착하여도 여리디여린 그녀였다 마른 저리 내뱉어놓았어도 당장 사내가 달려든다면 은장도부터 꺼내놓을 것이었다 저작거리에서 나서면서부터 오우둥이 쓰개치마를 어깨로 내려놓았다 봄 햇살을 받아 화사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허리를 곧게 편 오우둥이 걸을 때마다 잔잔한 복사꽃잎들이 떨어져 주위를 향긋하게 만들었다 지나가는 사내들의 시선이 날아와 꽃이었다 내금위장 구전의 집을 지나치자 오우둥이 암내를 막고서는 선비 하나가 뒤따르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선비가 뒤따르던 연희를 붙잡았다 뒤더냐 광기더냐 오호 천하절색이로구 오우둥이 선비의 말에 걸음을 저만치 멈춰 서서는 대화를 엿들었다 이어 연희가 대답하였다 그것이 그것이 광기는 아닙니다요 혼자 지내시는 부인이십니다만 어찌 그러십니까 어 아니다 이보 부인 내 부인께 녹시나가 이리 따라오고 말았소이다 대기 어디시오 오우둥이 고개를 돌려 선비에게 웃음을 흘리었다 그리고는 가당길을 계속 걸었다 연희도 오우둥을 따라 걸음을 빨리 옮겼다 선비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오우둥과 연희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 마당에서 다시 걸음을 멈춰선 오우둥이 뒤를 돌아보았다 선비는 오우둥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리고는 헛기침을 해댔다 오우둥이 다시금 웃음을 흘리며 방으로 들었다 방으로 든 오우둥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는 하나 방망이질 해대는 속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마치 대죄를 짓는 듯한 더러운 기분이었다 연희가 재빨리 말을 뱉었다 참말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저 선비님을 어쩌실 짝증이십니까요 보아하니 항문엔 있어 보여도 그리 높은 선비는 아닌 것 같더구나 생각 중이다 나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갈팡질팡하는 오우둥을 쳐다보며 연희가 나무랐다 참말 뭔 사고를 치실 작정이십니까 어찌 이러신대요 그때 마당에서 선비의 음성이 방으로 넘어섰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잠시 들어도 되겠소이까 지나가는 눈들이 모두 힐끔거리니 에엠 오우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선비를 방으로 들였다 연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방을 나섰다 선비가 도포자락을 날리며 자리에 앉았다 오우둥이 눈을 살짝 지켜뜨고는 선비를 쳐다보았다 선비가 민망한 듯 자신을 소개하였다 이생원이라 하오 오우둥이 시선을 떼고는 고개를 휙 돌렸다 그리고는 예사롭지 않게 보록 화를 내었다 장안의 생원이 한둘이요 이생원이 뉘집게의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이름을 알겠소 이생원이라는 선비가 오우둥의 높은 사기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러더니 오우둥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춘양군의 사위 이생원을 누가 모른단 말이오 이승원이라 하오 이제 보니 미생만이 출중한 게 아니구려 사내의 길을 이리도 죽여놓으니 어디 무서워서 가까이나 하겠소이까 하긴 가시도 침꽃이 쉬이 꺾이지도 않는 법 춘양군이란 소리에 오우둥의 귀가 솔깃하였다 춘양군이라 하면 효령대군의 손자 아닌가 효령대군은 오우둥의 시할아버지였다 태강수 이동이 영천군의 자식이었으니 전남편과 춘양군은 촌수로 따지자면 사촌지가 아니었다 이에 얼마나 기막힌 인연이란 말이던가 오우둥은 냉소를 머금고 말았다 이 무슨 기구한 팔자이기에 이토록 왕실과 인연이 깊단 말인가 오우둥이 이승원을 보며 입맛을 다시었다 한데 어찌하여 높은 분께서 저를 따라오셨습니까 이승원의 낯짝에 욕정의 빛이 스미었다 이승원이 속내를 숨기며 오우둥의 비위를 맞추려 입을 열었다 말하지 않았으이까 부인께 이끌려 나도 모르게 이리 들어왔다고 말이외다 부인의 향이 이리도 짙으니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소이다 하하하하 오우둥이 요요만 자세를 취하며 하품을 하였다 그리고는 하얗고 미끈한 다리를 치맛자락 밖으로 내밀고는 이승원을 향해 말을 뱉었다 소첩 길을 많이 걸었더니 고 나옵니다 소첩의 다리를 주물러 주시겠습니까 다리가 아리고 아픈 것이 오우둥이 이승원의 눈을 맞추며 다리를 작은 주먹으로 토닥여 보였다 이승원은 마른 침을 삼키고서 오우둥의 치맛자락을 걷어올렸다 그리고는 다리를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기에 바빴다 이승원의 손이 자꾸만 자꾸만 위로 올라가더니 아예 치마 속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었다 오우둥이 다리를 벌려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이승원이 오우둥의 치마와 속꽃들을 모조리 벗겨놓고 저고리만을 입혀놓았다 가슴 아래로는 벗은 코만이 오우둥의 콧대처럼 삐죽 쳐다보고 있었다 아녀자를 많이 다뤄본 솜씨가 탔다 그런 댁의 사위인이 기방문이 닳도록 다녔을 것이었다 이웃고 자신의 옷들을 성급히 벗은 이승원이 깊은 곳으로 밀고 들어왔다 부인은 겉으로 보기엔 유부처럼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구려 내 말이 틀렸어 경험이 많이 없는 듯하구려 하하 내가 부기 많은 사람이 왜다 어떠시오 기분이 좋으시오 오우둥이 몸을 틀어 이승원의 몸에서 집사게 빠져나왔다 차라리 입을 열제나 말 것을 오우둥이 얼굴 가득 불편한 심기가 스쳤다 머릿속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 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욕정과 탐욕과 복수만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징그러웠다 갑자기 징그러워지며 정남이가 떨어졌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 듯하였다 오우둥이 급히 옷을 차려입으며 이승원에게 말을 건네었다 이승원이 당황하여 오우둥을 쳐다보았다 송구하옵니다 인연이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왜? 대체 왜 이러시는 게요? 내가 뭘 잘못하였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만 돌아가시옵소서 오우둥이 방을 나섰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리고는 신을 신고 마당을 지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머리카락들이 단정치 못하게 삐져나와 정신을 놓은 미친년 같았다 미친년이 맞을 것이었다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하였다 가진 것이 사내가 아니라서 가진 것이 몸뚱어리밖에 없어서 휘두를 것이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어서 쓰라렸다 잿물을 마신 것처럼 쓰라리고 메스꺼웠다 오우둥이 길을 멈춰 섰다 어느덧 걷다 보니 갑상의 집 앞이었다 얇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이 그리웠던 것이었다 따뜻한 온정이 그리 따뜻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리웠던 것이었다 계셔요? 갑상의 문을 열고 나섰다 또 무슨 병구를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섰다 오우둥의 몰골이 이상하였다 갑상의 신을 신고 내려오자 오우둥이 희미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오우둥이 울먹거리며 말을 꺼내었다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사내를 품었습니다 사내를 사내를 품었습니다 왕실의 사내를 또 품었습니다 내가 품었습니다 내가 내가 품었습니다 갑상은 말없이 오우둥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무릎을 끌며 다가가 오우둥을 껴안아 주었다 왜 그리 아픈 짓만 골라서 하십니까? 왜 그리 자신에게 상처를 내려하십니까? 복수가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런다고 한들 눈 하나 깜빡할 뿐이 아니십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씨가 이러시면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우둥의 몸속 구석구석에서 비릿한 사내의 냄새가 품겼다 격렬했던 육체의 땀 냄새가 역하게 품겨 나왔다 그것은 오우둥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럽고 비열한 사내의 것이었다 오우둥이 갑상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그러다 오우둥이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나를, 나를 조금만 봐주세요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을 흔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리도 나만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참으로 몹쓸 년입니다 오라비라 여길 것입니다 그리 여길 것입니다 도련님께 지난번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갑상의 오우둥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네, 뭐하라 그랬습니까? 아씨를 지켜드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가슴에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끝내 그리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라비라 생각하세요 그리 여기십시오 하나, 꾸중 또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우둥이 팔을 빼어 갑상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는 한몸이 되어 감정이 북받쳐 울었다 속시원히 울었단지 오우둥이 갑상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눈부셨다 눈이 부셔 제대로 마주할 수가 없었다 갑상이 오우둥의 눈물을 닦아주며 입을 열었다 그리 웃으십시오 아씨는 웃으시는 것이 제일로 어여쁘십니다 그리 웃으세요 그리 웃기만 하십시오 도련님은 알고 계시었지요 서방님께서 나라님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었지요 그래서 그때 북악산에서 내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왜 내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씨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깊이 가슴에 두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말리고도 싶었습니다 하나 아씨께서 사모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씨께서 그리도 사모하시는데 그리도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과 같이 여기시는 것 같아 쉽게 허물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왜 내게 용서를 구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그리 해야지요 오라비라 여길 것입니다 나는 도련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처음엔 그리도 생각하였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여길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화전이나 일구며 그리 살고도 싶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진창길입니다 이런 나와 같이 걸으면 더러운 것이 묻기 마련이지요 그리도는 것이 싫었습니다 차라리 도련님께서 내가 사방님을 뵙기 전 그리 확고하셨다면 따라 나섰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내겐 오라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라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서글픕니다 핏줄인 오라버니마저도 나를 버렸으니 다른 이에게 버려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오라비라 그리 여길 것입니다 나를 그리 보아 주십시오 갑상의 고개를 숙이고는 손으로 방바닥을 짚었다 뼈저린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확고하다 그리 말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도 변함없다 그리 말하고 싶었다 하나 그리 내뱉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기에 자신으로 인하여 또다시 갈등과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귀한 사람이었다 더 이상 다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구슬려야 했다 아기처럼 순박하고 여린 사람이 아니었던가 떡고물을 쥐어주듯 조청을 쥐어주듯 그리 달래여야 할 것이었다 갑상이 어웃동을 향해 편안히 말을 건넸었다 아씨 오라비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오라비와 술 한잔 나누시겠습니까 그리하지요 참 연희가 홀로 있습니다 혹시나 저로 인하여 무슨 화라도 당하지 않았나 걱정입니다 내가 내가 그 선비분을 농락하였습니다 왕실의 사위라는 말에 눈이 돌아 되었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정글이 걱정이 된다 하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대신 아씨께서는 이 오라비를 위하여 상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갑상이 웃어보이며 길을 나섰다 어둠이 갑상을 삼키어 발걸음이 보이지 않자 어웃동이 부엌으로 들었다 부엌에 들어서던 어웃동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다 어찌나 정갈하고 깨끗한지 우렁색시라도 키우는 듯 하였다 작은 흙먼지 하나 없었다 물기 하나 없이 말려진 사발들 하며 가지런히 쌓여있는 장자까지 역시 갑상이었다 말끔한 성격이었다 곧이어 연희의 말소리가 들렸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건만 연희의 큰 목소리는 벌써 안으로 들어있었다 모처럼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화목한 가족처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늦게까지 울렸다 얼큰히 술이 오른 연희가 오랜만에 노래가락을 뽑아내었다 오우동과 갑상이 연이어 노래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춰보기도 하고 간혹 시선을 주고받으며 눈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막힌 것이 뚫린 듯 신선하였다 사심없이 웃을 수 있어 참으로 좋았다 밤이 깊어지고 추기가 오르자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구내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듯 하였다 허우적거리는 듯 하였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갑상은 오우동을 오우동은 청풍을 연희는 또 다른 일을 세 사람 모두 제각각 상사화를 피우며 청승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성종이 불이 났게 교퇴전으로 들었다 얼굴이 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상궁이 중전 윤씨에게 아르기도 전 방문이 부서져라 열고 들었었다 향이가 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모리가 사사당하고 이젠 향이와 못된 꿍꿍이를 벌이고 있음이라 여겨졌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분노가 지솟았다 성종이 향이를 잡아먹을 듯 주시하였다 당황한 향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기어나가다시피 교퇴전을 빠져나갔다 중전 윤씨가 다급히 일어나 성종에게 머리를 낮추며 이해를 갖추었다 어찌나 매섭던지 중전 윤씨는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다 성종이 자리에 앉으며 중전 윤씨에게 입을 열었다 내 무슨 일로 들었는지 중전께서 더 잘 아시리라 보 길게 묻지 않을 것이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 또한 추워도 없소이다 어찌된 일인지 소상히 말씀해 보시오 중전 윤씨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성종을 쳐다보았다 섭섭함을 과장하여 눈망울이 다소 촉촉해지고 있었다 전하, 신첩, 전하께서 무슨 말을 하라 이러시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신첩 전하의 분부받자와 근신 중인 몸이 없나이다 부디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 줄은 모르나 마음을 다스리어 신첩이 잘못을 하였다면 꼬집어 문초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성종이 가소롭다는 듯 중전 윤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살벌하였다 진정 중전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 중전께서는 정녕 나와 인연을 끊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 사람을 궁으로 들이셨냐고 물으러 왔소이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작정이십니까 그제야 중전 윤씨가 고개를 숙이며 수긍을 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놀랜 기색 하나 없이 평온하기만 하였고 촉촉해지던 눈가에서 눈물을 흘려 보였다 그도 잠시 성종의 큰 소리를 막듯 중전 윤씨가 눈물을 재빨리 훔치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 때문에 전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리 심기가 불편하시옵소서 전하 신첩 또한 아녀자라며 그리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게 해드린 적이 있었사옵니다 전하 신첩 또한 이 나라의 궁모이기 이전에 한낱 아녀자에 불과하다며 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사옵나이다 하우나 전하 신첩 아녀자의 길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그것이 정사를 돌보시는 전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살피는 것이라 여겨 신첩 아녀자의 길을 포기하였나이다 국모는 한나라의 지어민은 아녀자가 아니었사옵니다 전하 신첩이 그 사람을 부른 것은 부른 것은 전하를 잘 보필하라 전하의 고된 몸을 잘 보살피라 그리 당부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그것이 전하를 외시는 그 사람도 편할 것이라 신첩의 짧은 생각으로 그리밖에 할 도리가 없었사옵니다 그것이, 그것이 전하의 진노를 이리 사게 될 줄은 신첩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부디 우매한 신첩을 너그러이 살피어 주시옵소서 중전윤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성종의 눈치를 살피었다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은 쉽사리 부러질 기미조차 없어 보였다 의심스러운 눈이 당연하다는 듯 중전윤씨를 향해 꽂혀 있었다 중전윤씨가 얼음을 녹이듯 부드럽고 따스하게 또다시 입김을 불어넣었다 신첩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 전하께서는 믿으시려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신첩의 말이 틀렸사옵니까 그 사람을 만나보라 그리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신첩의 오해를 풀어달라 그리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전하께서 신첩의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신첩 그리 믿을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교태전을 나서시어 한 달이고 몇 달이고 1년이고 아니 몇 년이고 들지 않으셔도 신첩 원망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전하, 신첩의 진심을 밀어내지는 맛이 없어서 참으로 고운 사람이었나이다 단정한 품새에서 배어나오는 단아함이 예사롭지 않았사옵니다 왜 전하께서 그 사람을 그토록 괘시는지 알 것 같았사옵니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투에는 진지함이 있었고 조심성이 있었사옵니다 얼굴만 구운 것이 아니라 지니고 있는 성품 또한 고귀에 보였사옵니다 신첩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였나이다 중전윤씨가 말을 끊으며 잔잔하면서도 애잔한 미소를 머금어 보였다 중전윤씨를 사납게 주시하고 있던 성종의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였다 중전윤씨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아려왔다 전하 신첩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 사람의 거처를 새로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떠하실렌지요 그 사람 말을 듣자 하니 집이 형편없는 듯하였사옵니다 어쩌자고 살길도 마련해 주시지 않았사옵니까 전하를 성심껏 메시는 사람이 아니옵니까 신첩 가지고 있던 놀이개와 옷가락지 몇 점을 건네주었사옵니다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었으나 전하께 여쭤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돌려보낸 나이다 하오나 전하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거처가 그러하니 못 사내들이 낮은 담을 낮은 담을 쉽게 여길 것이 아니옵니까 하오 그 사람이 진정 그리 말씀하였소이까 중전께서 잘못 보았소이다 그 사람은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전께서는 앞으로 이 일에 신경을 끊으세요 중전윤씨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성종의 말에 구분구분 동의하였다 신첩이 어리석게도 관여를 하였나 봅니다 송구하옵나이다 신첩은 다만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왕실의 사람이 아니옵나이까 그저 신첩은 그저 전하께서 이 일로 하여금 종친들께 애꿎은 욕을 보시지는 않을까 심려가 되어 신첩의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부드 신첩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성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전윤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성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성종이 중전윤씨를 바로 보지 아니하고 입을 열었다 네 진중하지 못하였소이다 하나 그리하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중전의 애쓰음을 고맙게 여기리다 이만 가보겠소이다 그리고 중전 날이 좋으니 암의 산으로 걸음을 옮겨 보시구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오 성종이 교태전을 나섰다 계집애에게 깊이 빠지더니 아량이 넓어진 모양이었다 감정기복이 심하더니 이제는 본분마저 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그런 감정들로 인하여 성종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렸으니 말이었다 숨통을 조금 열었으니 말이었다 이젠 상선만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어떻게 하여서든 막아야 할 것이었다 아마도 오늘 밤 미행을 피리 나갈 것이었다 오우동이 궁에 들어 자신과 대면을 하였으니 찾아들어 꼬치꼬치 괴물을 것이었다 성종이 천추전에 들었다 중전윤씨의 말을 고지곳대로 모두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는 눈들이 많은 교태전에서 경솔하게 굴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았던가 마음 씀씀이도 넓었으며 어진 사람이지 않았던가 그래서 가까이 하며 아끼지 않았던가 지금의 중전윤씨를 두고 악하게만 볼 것도 아니었다 성종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없을 사람은 아니었다 중전윤씨의 말대로 중친들의 귀에 들어가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미리 염두에 두고 거처까지 마련해 주라는 중전윤씨의 배려에 신중하지 못하고 역정부터 낸 자신이 조금은 미안하였다 그도 잠시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달리 하고픈 말이 있었던 듯하였다 오우동의 거처에 담이 났다 하였다 혹시나 사람을 시켜 오우동의 행시를 염탐하였는지도 몰랐다 절이 신경을 썼을 때에는 중전윤씨도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었다 혹여 지난번 오우동을 겁탈하려던 오종년과 갑상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울까 미리 선수를 치려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찌 보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도 아니라면 이는 필씨 오우동과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것이었다 담이 났다 무사내들이 담을 쉽게 여긴다 사내들의 주인이 둘 것이라 그리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다른 사내를 벌써 끌어들였는지도 몰랐다 아니었다 성종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사내도 모를 뿐더러 유순한 사람이었다 사내라고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도 아닐 것이었다 한 번 사내의 맛을 본 아녀자라면 그것도 자유로운 아녀자라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었다 아니었다 성종이 다시 한 번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하였다 그리 철두철미하게 믿어왔던 사람에 대해 자신의 안유를 위해 그렇게까지 한 사람에 대해 가진 추잡한 상상들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려 하는 것이 우수웠다 하지만 자꾸 의심에 의심이 겹쳐졌다 굳은 사람이었다 온순하긴 하였으나 심지 또한 굳은 사람이었다 결국 성종이 경을 들였다 지난번 추누 속에 경이 오우동을 뒤따랐었다 오우동은 끝내 날이 밝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었다 어느새 나타난 경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성종이 경을 향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경아, 네, 네게 물어볼 것이 있느니라 거짓 없이 고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우습구나 어찌리도 우습단 말이더냐 그날 부인께서 어디로 드셨더냐 고개를 숙인 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경이 말이 없자 성종이 다시 물었다 괜찮다 말해보아라 부인께서 그 새벽 빗속을 뛰쳐나가 어디로 향했더냐 혹 갑상일한 자의 집으로 들었더냐 경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예, 전하 성종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었다 부릅뜨고 있던 눈이 미간의 주름과 함께 작아졌다 성종이 천천히 다시 몰았다 부인께서 그 길로 들었더냐 아닙니다 부인께서 추노를 맞으시며 오열하고 계실 때 갑상일한 자가 나타났사옵니다 그리고는 운신하실 힘도 없는 부인을 제 집으로 메시였사옵니다 성종이 다시 되물었다 말투가 어지러웠다 그것이 그것이 다이더냐 각자 다른 방으로 들었더냐 경이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다 성종은 부추기지 않았다 그래도 말이 없자 성종이 조용히 다시 몰았다 한 방에 들었더냐 옛 전하 미간의 주름과 작아졌던 눈이 스르륵 풀렸다 그러나 성종의 얼굴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흥분하여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성종이 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을 주며 다시 말을 꺼내었다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다 아무 소리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느냐 대답하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말하라 두 번 묻지 않을 것이다 빗소리가 너무 커 아무 소리도 엿듣지 못하였사옵니다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존아 성종의 눈이 뒤집어졌다 아니라고 하여도 다른 대답을 원할 것이었다 같이 잠자리를 하였다고 말하여도 아니라고 할 것이었다 성종은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할 것이 뻔하였다 성종이 다시 한 번 되물었다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다 참이더냐 아닐 것이니라 그것이 아니지 않더냐 어느 안전이라고 내게 거짓을 구하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경의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성종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전하 부인을 그만 놓으시옵소서 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러니 신의 대답이 못맞다 가시오면 그 검으로 신의 목을 베시옵소서 신은 아무것도 물음 나이다 경이 검을 내려놓았다 이는 솔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동을 그만 놓으라고 하였다 이도 솔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강한 부정이니 긍정일 수밖에 없었다 성종이 용평상을 내려와 경을 향해 말을 뱉었다 길을 나설 것이니라 앞장서도록 하여라 내 직접 가서 부인께 해명을 들을 것이니라 성종의 격한 감정이 천추전 사방을 울리고 있었다 조금씩 엉켜버린 믿음이 성종의 숨소리를 가쁘게 만들었다 성종이 걸음을 옮기려 하자 늙은 상선이 뛰어들어와 성종의 발 아래 고개를 묻었다 성종이 눈을 불아리며 상선을 향해 소리쳤다 비키세요 상선 비키시라 하지 않습니까 전하 아니 되옵나이다 길을 나서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전하 부디 옥재를 보존하시옵소서 더는 아니 되옵나이다 신은 전하를 오래전부터 모셨나이다 누구보다 총명하시고 현명하신 전하이셨사옵니다 전하 더는 아니 되옵나이다 종부시에서 이 일을 알아보없소서 이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전하 부디 부디 이 늙은이의 염원을 받으시여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비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러나세요 물러나시라 하지 않습니까 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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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의 목소리가 천추전을 날릴 듯 괭음을 내었다 상선이 물러나지 않으며 성종의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흐느꼈다 전하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 늙은이를 죽이고 가시옵소서 그래도 딱히 걸음을 하시옵소서 전하 전하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더는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성종이 고개를 들어 눈을 질깍 감았다 상선이 다시금 말을 이었다 중전마마께서도 더 이상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신다 하시옵사옵니다 전하 왕실의 안여자가 아니옵니까 그도 그러하지만 박씨의 행실이 사뭇 좋지 않아 도성 안에서는 벌써부터 박씨를 넘어뜨리려는 사내들이 한둘이 아니라 하옵니다 전하 더는 아니 될 것이옵나이다 전하 전하 성종이 용평상에 다시금 주저앉았다 이마를 짚고 눈을 감은 상체가 간헐적으로 떨려올 뿐 무력한 상태였다 성종이 눈을 뜨지 아니한 채 입을 열었다 모두들 물러가라 혼자 있고 싶으니 아무도 들이지 말라 가슴에 티끌만한 것들이 쌓여 큰 산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들은 불신이었고 배반이었다 배반이었다 질투의 불씨들이었고 가로막고 있는 장벽의 참담함이었다 다스려야 할 것이었다 지금의 불씨들을 잠재워야 할 것이었다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성종의 머릿속에는 성종의 머릿속에는 어워동과 갑상의 뒤엉킴이 맴돌 뿐이었다 그 속으로 또 다른 사내가 파고들고 또 다른 사내가 또 파고들어 여러 마리의 뱀이 뒤엉킨 모습이었다 혀를 날름거리고 몸을 비틀어 꾸고선 사악한 탐욕으로 돌돌 말려있는 형상뿐이었다 불끈불끈 치솟아 오르는 분노가 가슴을 후벼팠다 조신하고 얌전한 어워동의 치마 속으로 여러 남성들이 고개를 지켜들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성종이 고함을 내지르며 악몽을 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다 지독한 악몽으로 간주하려는 성종의 야속한 바람이었다 가슴 찢김이었다